자 패키지 과연 사놨는지 봅시다 어 돈 50억 있어 자 현금 50억 있고 어 패키지 사놨구나 솔직히 말해서 스페셜 어 안 사놨나 어 행운의 상자 5개 자 좋구요 자 그럼 행운의 상자부터 가겠습니다 요것도 재밌지 나 여기서 맨날 저는 여기서 옛날에 뭐 나왔냐면 공의전설 나오는 공의전설 희망을 갖고 공의전설을 깠는데 최태웅 나왔죠 최태웅 아주 그냥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지금 유튜브 가문 있어 어 역시 공의전설 또 공의전설 자 최태웅 오너에 나오나요 아우 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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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의전설 또 진짜 이거는 아 넥슨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5개 깠는데 공의전설이 4개나 나오냐 이거 넥슨 거의 뭐 사기야 사기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또 누구나 근데 여기서 알아 자 여기서 홍명보고 뜰지 또 누가 압니까 자 그럼 워밍업부터 갈게요 워밍업 자 칸비야소 자 뽀돌스키 자 표정 좋구요 자 필머 우리는 어 스쿼드가 우선이죠 스쿼드 50억짜리 스쿼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공의전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추천 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추천 안하면 내일 머리 엄청 빠진다 자 망설이지 말고 눌러주시구요 자 꼭 대박뜨기를 자 가리기 없는 방송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원샷 자 이천수 좋구요 이천수 자 쓰리샷 자 최용수 자 최 아니면 수네 자 마무리 갑니다 마무리 자 마무리 오우 자 김태형 겁나 잘 떴어 김태형 와 김태형이면 공의전설 한 4대장 되지 않나요? 5대장? 어 엄청 잘 떴네 자 공의전설 어 공의전설 4장 까서 이 정도면 요즘에 완전 상타죠 자 그나마 다행이구요 자 김태형 써도 되겠다 이천수 도 후보로 쓸 수 있고 자 계속 깝니다 아직 안 끝났어 자 탑프라이스 50 들어갑니다 자 탑프라이스 50 들어갑니다 하나 자 제발 자 마무리 자 이과인 잘 떴다 자 이과인이면 아까 람보다 비싸죠? 어 요즘 시대가 싸서 어 이과인이면 잘 떴고 자 바이올린 땡큐 땡큐 자 별풍선 감사합니다 바이올린님 자 이과인 표정은 안 좋네 자 어쨌든 잘 떴구요 자 마지막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 제대로 나오겠지 자 이거 끝나고는 바로 이어서 50억 스컷 갈게요 이거 얼마 편지를 한거죠? 얼마인지 모르겠네 혹시 랭시인거 알려주세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 One shot 아 카카카카 카카면 뭐 나쁘지 않죠 어 이 정도면 뭐 요즘 같은 시세 어 거의 뭐 1억이니까 어 무난하네 무난해 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그래도 이분은 이 정도면 어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야 월배 월배에서 카카 잘 나온 거에요 지금 9000 아래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면 제네드로 후보로 써도 될 것 같고 지금 쟤보다 비싼 애가 호날두 포고바 질라탄 하나 누구 있죠 제라드 요정도 라모스 얼마지 라모스 매시도 있구나 매시도 중타정도 해준다 자 그럼 여과 50억 있으니까 이제 50억 스커드로 갈게 바로 여과 30만원 30만원 패키지 무슨 패키지지 연세 패키지 한건가 어 이거 하나 안산거 아니야 이거 이거 실수로 안산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일부러 안산거에요 실수로 안산거야 바보아니야 30만원 현실에 4억도 못보없대 2피 있잖아 아 못사 못사 2피가 있는데 머리 나쁜 애들은 답답합니다 그쵸 머리 나쁜 손발이 고생이야 어 일단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50억 스커드 가겠습니다 자 이제 50억 스커드 갈건데 2분의 실력 한번 보고할게요 실력 자 이제 반말과 비매너는 바로 방태할게요 매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프로페셔널 B고 통상기록 볼게요 자 가위는 모르겠고 통상기록 프로페셔널 B 아 지금이 최고네 아직 월클을 못가봤구나 어 월클 제가 보내줄게 월클 자 보시면 자 보시면 모르겠어요 현재 잘 모르겠어 지금 수비가 조금 안되는 편이네 어 수비가 좀 안돼 박싱데이 때는 조금 됐는데 어 순경만 올라오면 작아지는 남자야 자 순경 아니고는 괜찮은데 순경에서 약하죠 자 수비가 안될때는 제일 먼저 뭐를 봐야돼 자 AI 설정을 체크해야지 AI 설정 자 AI 설정에서 초본지 보고 자 AI 설정은 잘되있고 잘되있어 잘되있어 이따가 내가 출정시켜야되니까 요것만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수비수부터 빡세게 해서 자 50억 스쿼드 가봅시다 자 아직 추천 안하신분들 많은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스페셜캠으로 가면 되죠 스페셜캠이 시청자 개인과 일하고 있어요 반말은 하지 말고 인생무... 인생무념 무상이 아니라 인생무개념 무상이네 자 반말하지 말고 자 왜 엑셀이 안열리냐 자 됐어 자 포메이션은 쓰리톱으로 가면 되죠 쓰리톱 자 50억 스쿼드 아 나한테 한거 아니야? 자 그래도 다른 시청자한테도 반말하면 안돼요 저는 방송당이 60이구요 자 패키지는 방금 끝났고 자 50억 스쿼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50억 스페셜이라 그랬나 자 50억이면 지금 시세가 싸서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5만원 현재라면 얼마나 난 모르겠어요 운에 따라 다르지 비싼 선수 나오면 잘 나오고 똥망이면 똥망인거고 자 한 명에 한 4억정도 되는 선수로 사면은 딱 맞겠어 자 이분은 수비가 약해 자 수비 강화팀으로 갈게요 수비 강화팀 그리고 저기 뭐야 욱씨 랭씨님은 땅볼 스타일이에요 크로스 스타일이야 스타일은 어때요 왜냐면 이제 공격수를 크로스 스타일이면 강력한 헤딩이 있는 애로 넣는게 좋고 이제 본인이 땅볼 스타일이면 예리한 가마차기와 화려한 개인기 있는 애가 좋죠 자 스타일을 좀 알고 자 크로스 스타일로 그러면 어 만들어주고 하나 더 자 몰빵 스쿼드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양쪽에 노멀하게 될까 중간으로 지금 스페셜캠이에요 스페셜캠이 자 그럼 골키퍼부터 갈게요 골키퍼 자 골키퍼는 이제 노이어하고 반대사루도 솔직히 엄청 좋거든요 반대사루가 지금 싸서 약간 지금 반대사루 비싸긴 한데 음 어 나는 반대사루도 괜찮긴 한데 일단 요거는 이따가 돈 남는거 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돈 남는거 봐서 지금 아예 자기가 수비가 안되면 아예 골키퍼 좋은 선수 쓰는게 좋아 왜 그러냐면 한골 넣는거랑 한골 막는거랑 똑같아 골키퍼의 도날땐 필요없습니다 공격수 비싼거 사는거랑 골키퍼 비싼거 사는거랑 똑같은거야 어 포메이션은 자기한테 맞는거 쓰면 좋구요 자 부포는 멀리 던지기가 없어서 역습대 불리합니다 부포 부포 굉장히 잘 막지 자 부포는 조거 좋아 굉장히 좋은데 어 초보한테는 노이어가 무난해 오히려 부폰보다 노이어 추천하고 멀리 던지기가 효과가 엄청나거든 시먼은 펀쳐 있나 어 시먼은 일관성이 낮은가 뭐가 없는데 시먼 시먼이 능숙한 일대일이 없을걸요 있나 봅시다 시먼 말 나온김에 어 시먼은 능숙한 일대일이 없지 능숙한 일대일 자 능숙한 일대일이 중요합니다 자 양극이님 어서오시고 자 여리영 전술로 자 승급한거 축하드릴게요 자 여리영 강자도 같이 봐주세요 양극이님 스케일 cdm 탑 글쎄요 뭐 당연히 b라지 b라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선수 추천해주세요 선수 지금 꼭 사야되는 선수 하나 있는데 어휘인은 지금 엄청 싸 어휘인 자 어휘인은 무조건 추천하고요 어휘인 어 그 다음에 퍼디도 괜찮고 퍼디도 괜찮고 자 트레이닝 어서오세요 bdc는 느려서 나는 추천안해 bdc는 굉장히 느려가지구요 어 저는 추천안하고 블랑은 너무 비싸 블랑은 비싸고 자 여기 김태영 괜찮고 바레씨도 괜찮아 바레씨도 좋아요 바레씨도 지금 싸고 좋지 왼발 어 퍼디치하고 뭐 이정도 어떨까 그래 요거 괜찮네 어 김태영 요렇게 지금 마이콩이 약간 가출을 해서 캔벨은 못사고 지금 시세가 싸서 최성용은 더이상 쓸 필요가 없어 비쌀 때는 최성용인데 자 타바츠킹님 어서오시고 어 요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키퍼는 능숙한 일대에 멀리 던지기 둘 다 있는게 좋습니다 히든은 많을수록 좋은거야 자 파란색님 어서오시구요 자 어윈인 퍼디 자 어윈인이 2억천 엄청 싸네 자 퍼디 자 퍼디난드가 4억 7천4백 주택캠 브라보 그놈이 그놈이죠 그놈이 그놈 치아구도 나는 약간 그래 지금 한놈당 4억이니까 꼴깃밥은 어 퍼디면 싼거고 괜찮구요 아니면 여기서 나는 초보문 아예 칸나바로를 추천하고 싶어 칸나바로 어 칸나도 괜찮거든요 칸나 써보면 깜짝 놀라 좋아서 쟤가 직접 썼었죠 아 드사이도 싸 드사이도 괜찮아요 드사이 그러네 그러고보니까 드사이가 지금 싸네 조금 무리하면은 드사이까지 쓸 수 있겠다 이분은 수비가 약하잖아 드사이로 가자 드사이 7억6천 드사이 그래 드사이 좋다 드사이 아니 칸나 써보면 헤딩 거의 안털려 그리고 어 이분은 지금 아직 월크를 못찍었기 때문에 어 칸나 정도면 충분히 버팁니다 어 자 드사이 괜찮죠 드사이 칸나바로 점프가 엄청나 1카가 90 몇이야 자 김태형 갈게요 어 홍명보 좋아 홍명보 홍명보 인정 자 홍명보 좋구요 근데 이제 홍명보보다 아 김태형있지 아 맞아 김태형있지 아 전쟁님 고마워 깜빡할 뻔했어 자 김태형 아까 뽑았죠 김태형 우리 아까 뽑았어 깜빡 잊었네 자 김태형있고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요 다들 땡큐 땡큐 자 수비형 미드핀은 누구 갈까 자 수비는 누구 갈까 이제 싸게 갈거면 알론소 있고 어 아니 알론소보다 지금 돈 많으니까 김남일 가자 김남일 어 김남일 높슨 자 뭐 무어도 갈 수 있겠지 무어도 한번 보고 갈까 무어 블랑 좋은데 아 블랑 좋은데 좀 비싸서 비라는 저기 자 패스 좀 봅시다 무어 아 패스 엄청나네 무어 야 무어 괜찮은데 키가 작다 그쵸 어 무어 키가 작고 어 드사인은 어떻지 드사인은 패스가 별로 안 좋네 음 그래도 스페셜 캠이면 드사이도 80은 넘는데 시야도 80 넘고 어 자 어서오세요 띵현이님 자 김남일 백반심 아 이거 고민된다 어 저 같으면은 음 드사이로 추천할게 드사이 자 드사이로 추천할게요 자 드사이로 추천하는 이유는 어 드사이가 참여도가 좋아 자 참여도가 참여 어 자 현황 멸치님 어서오시고 롭스는 참여도가 보통 보통이라 자 얘는 수비 참여도가 높음이라 어 뒤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격 참여도가 낮음이라서 앞으로 많이 안 나오죠 그 드사이의 장점은 드사이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어 드사이는 저기 뭐지 급할 때 센터백으로도 쓸 수 있어 센터백 어 멀티 저기 유저기 때문에 어 멀티 플레이어기 때문에 드사이 추천할게요 7억 6천 저는 포메이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좋은 선수는 어 어 그 자리에 맞는 스탭만 갖고 있으면 돼 원래 어딘 선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자 스위퍼는 여러분 궁금하실텐데 어 여리형 스위퍼로 검색하시면 어 진짜 여리형 SW로 검색하시면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어 설명해놨어 자 여기 보시면 어 스위퍼의 장점 써놨죠 여리형 스위퍼 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황 멸치님 알아요 오케이 자 여리형 스위퍼로 검색해보시고 아 나 바본가봐 정신이 없구만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오늘 어 죄송합니다 어 멍청하네 아 그러면 김남일 가자 무난하게 자 김남일 갈게요 아 나 되게 멍청하네 아 쪽팔려 죄송합니다 어 자 2억 3천 5백 어 참 아니야 지금 어 퇴근하고 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 자 이해해주세요 어 스위퍼가 뭐냐면 어 최종 수비술 스위퍼 센터팩 뒤에 어 내가 원래 드사이를 잘 안쓰잖아 아시죠 드사이를 잘 안쓰다보니까 어 그래서 그래 자 그 다음에 공격수 갑시다 자 오케이 자 공격수는 이제 꼭 써야되는 선수가 있는데 어 호날두는 꼭 써야되고 호날두 자 호날두 피구는 어 자 멸치님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어휘는 사시고 호날두 피구는 꼭 써야되고 네이마르 메시는 좀 별로고 돈 없을때 쓰는게 네이마르 메시고 하지는 쓸거면 여기다 하지는 여기다 추천하구요 지금 왼발이 없긴 없어서 어 하지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포그바 어 여기만 쓰면 되네 자 여기서 이제 두가지 여기서 이제 두가지로 쓸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있냐 가운데다가 좋은 선수를 헤딩할 수 있는 선수를 쓰고 어 여기에다가 호날두 호날두로 여기 쓰는 방법도 있죠 어 김나밀 좋구요 김나밀 음 자 일단 하지포그바는 쓸게요 어 자 하지는 5억 5억 4천정도 생각해야겠다 어 푸트리 좋아 초보는 푸트리 완전 추천하구요 4억 8천 3백 야 돈 많이 남았네 자 호날두 피구 자 호날두 7억 아 호날두 진짜 똥깝시다 호날두 7억 자 그 다음에 피구 어 푸트리 좋죠 내가 늘 강추하잖아 4억 7천 자 돈 많이 남았네 라루소는 지금 조금 여기 들어가기 좀 후보로 라루소는 있네 좀 후보로 자 여기서 하나가 좀 고민되네 어 아니면 여기서 퍼디캠벨도 줘 퍼디캠벨 어 근데 이분 아직 은장을 못갔기 때문에 지금 공격 슈케르는 야 슈케르는 공격 참여도가 보통 아 높은 보통이라서 높은 낮음을 쓰고 싶어 어 여기 그것도 괜찮고 블랑 블랑 또 뭐 둘중에 하나 블랑 좋고 자 지금 여기서 고민이네 자 마무리는 주인분이 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 이분이 크로스 스타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엘이 갈거야 비엘이? 그래 어 비엘이 갈까? 이것도 괜찮다 자 비엘이 가고 여기 호날두 7억 가는거야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자 비엘이 지금 얼마지? 자 비엘이 3억 5천밖에 안하네 3억 6천 정도 자 요렇게 가고 돔 남기는 것도 괜찮다 쉐링엄 또 쉐링엄은 근데 자 쉐링엄 비엘이랑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쉐링엄 둘다 볼 컨트롤이 안좋아 쉐링엄 비엘이 둘다 저 같으면은 저는 쉐링엄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침투가 더 좋기 때문에 어 왼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후코로 어플 안할거구요 지금 하집때면 왼발이 없잖아 자 야 스쿼드는 5억 이상 지금 욱신님은 여기서 어때? 욱신님은 어때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비엘이 쓰고 비엘이 쓰고 후보로 후보로 쉐링엄 후보로 쉐링엄 사고 쉐링엄은 지금 한 2억정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루이스 루이스 한 8천 하죠 어 8천 사고 그 다음에 푸트리 하나 사고 푸트리 한 3억 하나요? 어 푸트리 사고 자 그 다음에 어 알론소 하나 사면 되겠다 알론소 어 알론소가 뭐 한 5천 하나? 알론소 요즘 얼마죠? 어 요정도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엘이 힐링엘이 아주 좋아 아 6천 3백이네 자 요정도면 어때? 요정도면 괜찮은데? 어 요정도면 뭐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김나밀 빼고 불랑은 오바야 어 추정식은 당연히 해야죠 추정식은 필수 아 골키퍼 안났다 좋은 지적이야 골키퍼 안났어 어 씨 정신이 없어 정신이 자 돌려 나 왜 이렇게 어리버리 하지? 자 칠천배 여러분 어리버리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요렇게 하면 돈 딱 맞는다 자 모발에 어서 오고 크레스폰은 안 좋아 크레스폰은 제가 써다 팔았는데 어 그래서 안 좋고 노이어는 후보로 어 노이어 하나 더 사 칠천배 어 노이어는 두개는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구매할게요 자 모발님 땡큐 자 그럼 구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호날두부터 자 팀 잘나왔죠 어 굉장히 잘나왔네 자 모발님 땡큐 땡큐 음 이예리 자 어디가 모발님 어디가 그거 주고 가는거야 같이 방송 안보고 자 끼고 자 모발님 고마워요 아 완전 고마워 지금 시세가 싸서 어 선수 사기는 딱이네 그냥 아 안가지 오케이 자 출정식 기대해주세요 어 나는 패브리지 옛날부터 안썼어 저는 뭐 뿌리는 제품 같은거 화학제품 들어간거 안좋아야 자 모발님 생유 20억이면 어 공격수는 스페셜 케미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기 대장으로 섞어 쓰는걸 추천할게요 자 노이어 두개 살게 노이어 일단 하나만 살게요 노이어 돈 남겨줄게 나중에 본인이 사기 싫을 수 있으니까 자 쉐어링 홈 자 여기까지만 살게요 자 다 사자 그냥 로이스 자 로이스 그 사이 헤딩 잘하잖아 어 스트리 우오 드사이 어 드사이가 키가 더 크잖아 알론소까지 어 연세 패키지 주세요 연세 패키지 주시고 자 돈 됐어 돈 됐어 이천수는 후보로 써도 돼 이천수는 어 원래들은 다 잘따 맞아요 잘하네 어 원래들은 다 잘따 자 피구 비예리 셰어링엄 한마디 누구죠 누가 못돌았지 포구 봐 어 포구 봐 호날드도 못돌아왔네 아 쉐어링엄 빠져야 되는구나 11호날드 은카 있네 어 11호날드 은카는 후보로 쓰면 딱 좋겠다 딱 좋겠어 어 딱 좋겠어 어 포메이션 또 열의형 포메이션이네 자 포메이션 아주 좋구요 자 오버롤 엄청나네 자 오버롤 보여 오버롤이 96 92 92야 자 오버롤 엄청나죠 자 오버롤 엄청나 자 출정식은 어 열의형 몰빵 포메이션으로 갈게요 자 이 포메이션 유튜브에 있으니까 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열의형 몰빵 포메이션 봐주시구요 어 팀 잘났어 팀 잘났죠 자 이래도 오버롤 똑같애 오버롤 똑같고 아 이거 완전히 우리 광패 아 이거 내가 전에 한번 출정식도 했었지 아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뽀구바 호날드로 세팅 해놓고 아 몰빵 포메이션은 저렇게 쓰는거에요 어 저거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안쓰는데 어 열의형은 몰빵 포메이션이라 저렇게 씁니다 열의형 몰빵 포메이션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말라야 친구님 어서오시구요 열의형 몰빵 포메이션의 특징은 어 마지막에 어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어 선수를 꼭 강력한 헤딩이 있는 선수를 써야돼 아 월클 자 그러면 이팀 말고 이따가 제꺼 국회에 5억짜리 팀 있잖아 그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어 그것도 추천하고 자 기글님 카톡 감사 대기해주시고 자 열의형 강자 보시면 월클까지는 갈 수 있어 클로즈에 좋지 클로즈에 좋구요 근데 이제 클로즈에 말고 다른 선수 두명은 공격참여도 높음을 써야돼 높음 자 공격참여도가 보통인 애들을 쓰면은 어 쓰리톱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4124 스타일을 많이 쓸텐데 어 구엔진에서는 4124가 좋은 좋은데 이번엔 비추 열의형 강좌 1탄부터 3탄까지는 꼭 보세요 어 1탄 2탄 3탄이랑 그 크로스 강좌 있었어 어 저기 크로스 강좌 그 다음에 코너킥 강좌 어 그거는 꼭 보셔야 돼 꼭 사먹이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팀이지 자 모발님 감사 땡큐 초콜렛 고마워요 좀 이따가 10억 스쿼드도 대기하고 있어 10억 스쿼드 솔직히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아 이 팀은 진짜 괜찮다 이 팀은 진짜 쓸만하다 어 어 어떤 팀 만나도 버틸 수는 있다 정도 되려면 한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돼 20억 정도 되면은 1군 원래 만나도 버틸 수는 있구요 그 다음에 10억정도 팀 되면은 어 어느정도 조금 밀리긴 한데 버틸 수 있어요 10억정도 되면 그 이하는요 어 나쁘진 않은데 1군한테는 좀 못당해요 스태프는 어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하진 않고 제일 중요한건 참여 참여도와 히든이 제일 중요하구요 돈이 쓰면은 어 공격수는 꼭 스페셜캠이 선수 쓰는걸 추천합니다 자 40억인데 어떻게 저기 10억까지 떨어져 말도 안 돼 국대는 참여도 어 맞춤 맞춰서 짜면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렵죠 그쵸 굉장히 어렵고 자 아직 추천 안하신 분들은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 안하면 여러분 로번된 로번되니까 꼭 좀 어 추천 부탁드릴게요 어 크레스포 내가 안좋다고 늘 얘기하죠 크레스포 생각보다 안좋아 어 크레스포 쓰는 이유는 저기 뭐죠 양발에 택배 크로스 택배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저기 랭커들이나 손가락 좋은 분들은 쓸 만한데 그 외의 분들 어 저같이 똥손 우리같은 똥손들은 크레스포 완전 비추합니다 크레스포 강력한 헤딩이 있는데 어 폼으로 달아 놨어 강력하기는 개풀 어 헤딩 따지를 못해 크레스포 완전 비추합니다 크레스포 어 돈만 비싼 선수야 물론 고수는 예외입니다 고수는 예외 자 이거 아까 세팅 잘 되어있고 어 자 조작 설정 아 다 까놨네 또 이거 바꾸지 말고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도 돼 에 인자기도 괜찮아 인자기도 침투합니다 인장이 은근 침투하고 공격 참여도 보통 낮음 치고는 인작이 좋은 편이야 자 좋았어 자 세팅 잘 돼 있죠 자 뭐 어 어 어 전에 엑스박스 360 패드 쓰구요 어 패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역시 어제 패드 강좌 올렸죠 어 패드 강좌 보시고 거북선 님 전에 왔던 건 아닌가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자 좋고 시어러는 어 수비 참여도가 보통이라 썩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자 그럼 출정식 가겠습니다 흠흠 자 오버롤 115 111 111 자 오버롤 상당히 잘 나왔죠 오버롤 상당히 잘 나왔고 자 만약에 비에리가 잘 못하면 어 푸투리로 나중에 저기 뭐야 쉐링업으로 교체해서 자 헤딩골 한번 노래 볼게요 자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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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에리를 어 한가지 말 안했다 비에리를 여기다 놨을 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 자 비에리가 왼발이야 왼발 자 비에리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에리는 왼발인 알고 있어야 되요 원래 이 포메이션 에서 비에리는 좀 별로고 원래는 뭐 그럴 경우는 어 요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요렇게 대칭 대칭으로 자 참고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 나는 그냥 내 살대로 그냥 쓸게요 어 쉽게로 좋아 쉽게로 어 쉽게 를 근데 수비 참여도가 보통이라 많이 내려와 참여도 패치 되기는 됐어요 근데 완벽 완벽하지 않아 어 참여도 패치 저도 어 어느 정도 됐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 내려온 그래서 어 저는 참여도 패치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아 여캠 여캠 왜 요 무슨 말 여캠에 찍는지 이해가 안되는 무슨 뜻이지 자 피구 오지죠 자 비에리 들어오지 자 비에리 비에리 보고서 크로스 아 호날두가 끊어 먹었네 아 자 좋았어 좋았어 뭐 안들어갔지만 좋았죠 자 우리 하지가 있으니까 하지로 올릴게요 자 비에리 걸리면 골인데 아 안걸렸네 어 뭐야 외화도 있어 야 뭐야 깡패대 와 큰일났다 자 다행이죠 수비 좋았고 아 여캠 극혐지스래 어 어 위험하다 위험하죠 자 좋았어 아 120로 확정 났어요 어 아 아 어 어 역시 아 아니야 그 110런 올린 사람이 120런으로 바꿨잖아 바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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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제껴주고 자 부래면 잘 막네 120런이면 약간 의미가 많이 퇴색해 110런이면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120번이면 약간은 110런 보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 거 같애 야 불헴의 깡패는 깡패 자 폰업이 좋고요 론 이론 이론 론은 112론 122론 얘기하는 거고요 아 지금 50억 스킬팀 맞춘 거고요 자 불헴의 깡패가 상당히 좋네 에이씨 지금 우리가 피구 쪽으로 많이 뚫고 몰빵 포메이션은 피구 쪽으로 많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불헴의 깡패가 진짜 잘 막는다 자 비엘이 좋고 몰빵 와 이걸 못 넣었어 와 야 이걸 호날두가 못 넣네 야 날도 실망인데 아 아 불헴의 조각 끝날 때까지는 좀 저렴하게 유지되겠죠 아 진짜 어떻게 저걸 못 넣냐 야 야 비엘이 몸빵은 확실히 오지네요 아 아 아 요즘은 저기 뭐야 어 동장도 잘하는구나 아 동장이 옛날 같지 않네 잘하네 와 와 와 와 야 이거 말도 안 돼 와 와 야 진짜 짱이다 아 이거 진짜 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와 저거 호날두 호날두 크로스 올릴 때 저기 수비수가 몸으로 붙었거든요 어 붙었는데도 저게 어 얼크였어 얼크 와 진짜 거시기하구만 저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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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가 없어 저걸 어떻게 막어 그쵸 어 어 아니 뭐 어 잡자마자 올려버리는데 어 어 왜야 믿고 그냥 올린거죠 왜야 믿고 어 어 왜야 침투 믿고 오우씨 이래서 왜야 왜야 하는구나 진짜 아 진짜 좋네 아 아 쉐리넘 저걸 왜 안잡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시간 없죠 자 이거 크로코너킥이라도 하나 따내야 되는데 쉐리넘 아 졌어 저 Government boiler 자 졌어 아etti 충청식부터 까지 네 이거 자 졌어 졌어 Gerl 진짜 다시 어 추정식 한번 더 해야겠다 사 진짜 어이없네 아 졌어 아 아 하랑 이 누구야 저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그게 없었는데 원 자 일어나 아 뭐하는거야 뛰어 뛰어 아 동작 진짜 잘하네 아 왜이렇게 너무 놀랬어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너무 뒤늦게 한 골 넣었다 뒤늦게 어 쉐링함 경합되고 잘 붙어요 헤딩은 잘 따 쉐링함은 헤딩은 좋아요 다른게 안돼 볼 컨트롤 같은게 안돼서 야 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냐 아 끝났다 아 열받아 자 한번 더 갈게 한번 더 볼 컨트롤이나 움직임은 쉐링함이 더 낫구요 아니 저기 쉐브챙코가 더 낫고 골결적이나 그런건 골결적력이나 그런거는 쉐링함이 낫고 근데 어 쉐브챙코는 수비참여도가 높음이라 좀 내려오는 맛이 있죠 자 다시 한번 갈게 다시 한번 아 열받아 야 욱씨 랭신이 미안해요 한판 져서 어 팀은 잘 나왔는데 어 상대편 어 묻지마 크로스에 한골 먹고 야 살짝 맛이 갔네 아 열받아 어떻게 그게 들어가냐 아씨 아 나 진짜 말도 안되네 그거 비오호프는 진짜 쓰지마세요 비오호프 제가 차이물도 패치전에 사서 쓰다 팔았거든요 비오호프는 헤딩말고 아무것도 안돼 뭐 침투도 안되고 어 공잡음은 진짜 느리고 자 이제 시청자팀으로 게임은 출정식 말고는 안해요 어 어 자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안하면 로그는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 나 솔직히 질거라고 생각도 안했는데 오코차 좋더라 오코차 체감 좋더라 나 괜찮을텐데 오코차 어 그정도 선수 1억도 안하는데 상당히 좋게 썼어요 야 근데 다들 팀이 장난 아니네 자 코넘키 좋고 자 안셀루티 아 안셀루티님 땡큐 감사합니다 어 감사감사 고마워요 추천만 해주시면 돼 자 추첨 감사 저는 전설에 전설에 어 뭐야 이거 코너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 이래 아이씨 근데 뭐 이렇게 어 동장인데 애들 선수가 왜이래 뭐 아까도 그렇고 다 팀이 장난이 아니네 자 다행이면 하나님 이따 오시고 어 발풍 쏘면 뭐 해주는거 없어요 어 그냥 고마워 해줘 고마워 해줄게요 배풍 쏘면 어 어 현질을 안했어요 현질을 안하고 어 노현질로 50억까지 모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군대리한테 어 저 뭐죠 어 대리만 지금 두달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요즘 순경 올리기 되게 힘들겠다 뭐 동장에 이렇게 팀이 좋으면 어떻게 어떻게 이겨 어 우리 스폰서 최군대리 위에 올라 나오고 있죠 최군대리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어 현질보다 나을 때가 많더라 최군대리가 아 진짜 수비 라인은 오지게 아 진짜 수비 라인은 오지게 아 진짜 수비 라인은 오지게 사용해봤다 얘도 약간 마크로스 스타일인데 세리드 이카는 별 차이 없고요 이카 쓸 바에는 이카 두 개 써서 컨디션 운영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아 하지 이거 아 하지 실망인데 아 좀 멀었나요 아이씨 자 피파 렉 없는 설정법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 지금 수직 동기약 꺼보면 렉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에 렉 없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버워치 장난 아니야? 오버워치 그렇게 재밌나 오늘 뭐 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출정식은 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나이스하아 나 좋았죠 아 아 아 나 한골 넣기 왜 이렇게 힘들지 응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오 오버워치 그렇게 대박 칠라나 자 좋아좋아 자르고 어 뭐 어따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어 겁나 위험했네 네 자 잡나 잡나 아 오버워치가 2위야? 오버워치 말고 다른거 얘기하는거죠? 서든 2위 아니야? 로릴이고 어 PC방 점유율 아니야 그거? 아 그치 2위리가 없지 나온지 뭐 얼마됐다고 그거다 유료게임인데 걸렸어 아아 아우 볼 컨트롤 야 진짜 좋았는데 연계는 좋았죠 그쵸? 연계는 진짜 좋았어 드사이 헤딩 잘하네 드사이 헤딩 잘하네 자 감사합니다 땡슈 이따 하지 뭐하는 애야 얘 아 진짜 하지 나 미치겠다 지금 아우 진짜 몇번째 하지 아까도 그랬잖아 아 거기서 왜 드러누워 누팔이야 니가 아 나 미치겠네 쟤 어 이건 파울이잖아 야 심팔 너무하네 이런거 불어줘야지 어 수직 동기가 꺼야돼 어 나는 하지보다 푸투리를 좋아합니다 어 푸투리가 좋아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구요 아프리카에서 월급 안주죠 저는 그냥 직장인이구요 회사원이고 회사 퇴근하고 취미로 방송하고 있는거에요 자 주인분 팀 잘 쓰세요 자 팀 잘나왔어 옥지 랭시님 레이나가 뭐야 레이나가 레이나 언제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저게 뭔 뜻이야 누가 나 좀 해석 좀 해줘 어 저게 무슨 놀리는 말이야 자 50억 스쿼드 아 레이나 팔카 자 패키지 하나 간 다음에 어 강화 좀 갔다 왔다가 10억 스쿼드 하나 더 갈게요 자 50억 어 스페셜 스쿼드 수비 강화 옥지 랭시님 근데 웃긴게 수비 강화 팀인데 어 첫판에 두골 먹었어 이런 씨 어 수비 강화라고 하기 민망했어 민망했어 솔직히 조금 체면이 좀 안섰네요 저한테 스케줄 맡기면 좋은 점이 어 모든 스케줄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 강화 터졌을 때 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유튜브에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평생 기록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저기 뭐 열이형 누가 있을까 뭐 짱구 같은 경우 어 짱구로 검색하시면 어 짱구 원장의 저한테 맡겼던 모든 스케줄이 어 유튜브에 남죠 영원히 남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여자친구 만나서 여자친구한테 어 나 열이형한테 스케줄 맡겼지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당연히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아들딸나면 아들딸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아들딸들이 손주까지 나오면 손주들한테까지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런 영광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 망설이지 말고 스케줄을 맡겨주세요 모든 걸 다 올려준다니까 강화 터진 거 빼고 강화 터진 건 쪽팔려서 안 올려요 자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아니 뭐 약을 팔어 사실 내로 얘기한 건데 아 좋잖아 두구두구 보면은 자 오티피 빨리 부재했어 오티피 어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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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억짜리 10억짜리도 들어왔니 10억짜리 어 10억짜리 강화 들어왔네 아니아니야 틀려 틀려 내가 틀릴수가 없지 오티피를 나는 저기 어 복사 붙여놓기로 하는데 자 누구 아직도 추천은 안한 거야 어 내일 로봇 되려고 그래 자 빨리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이번 건 연쇄 패키지 플러스 강화할게요 어 자 키퍼는 자 골키퍼는 골키퍼는 여러분 고를 때 뭐 좋은 골키퍼 많은데 이왕이면은 190 넘는 선수 쓰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어 멀리 던지기 있는 애가 좋고 그 다음에 능숙한 일대일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선수를 제일 추천하고요 이런 선수들은 이제 월드 레전드 반대사르 노이어는 월드베스트 어 14T 노이어 그 다음에 14W 노이어 요렇게 세 가지가 노이어 되고 나머지 카드는 다 안되고 카시아스는 또 되는 애가 많고 근데 카시아스는 190이 안되죠 어 그리고 또 부포는 되는데 부포는 멀리 던지기가 없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레만 또 돼 레만 어 맞아 잘하시네 땡큐 시먼은 능숙한 일대일이 없고 자 이번거는 패키지 하나 갈까 패키지 자 패키지 구매했구나 오케이 자 타프라이스 50이랑 자 강화포인트 랜덤박스도 한번 여기까지 온 김에 까볼까요 또 누가 알어 어 어 바탕화면 해상도 바탕화면은 16 대구 그거 있잖아 얼마 이거 얼마지 그거 있잖아 풀 어 풀 HD 풀 HD 어 자 이거 까면 어 꼭 공유전설 나오던데 꼭 자 제발 공유전설 안나오기를 팔카쿠루토가 좋고 오 1억 자 1억 나왔어 1억 야 1억이면 잘나왔죠 1억이면은 어 수수료 계산하면 1억 2천짜리 선수 나온거야 오 1억 1억 잘나왔고 자 좋았어 근데 이 패키지 되게 간단하다 이거 까면 끝이야? 그래프 설정 보통 뭔가 허무한데? 자 굉장히 패키지가 허무하네요 이거 연세 패키지 맞아?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야 진짜 허무하다 자 제물로 만원짜리만 넘기겠습니다 만원 아 팔만원짜리? 오케이 자 만원 넘으면 바로 흐름타고 깔께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 오 좋아서 좋았어 자 조현우 얼굴 하얗네 운동선수가 얘 운동 안하나봐 얼굴 하얘 그쵸? 운동 안하고 뭐하는거야?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는 해상도 16대구 16대구 창모드 수도 있구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같이 이어줄께 한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반반에다 비매너는 간퇴 원샷 아 이가인 또 나왔어 아 이가인 이가인이면 뭐 아 좀 아쉬운데 아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뭐 망은 아니야 이가인 이가인보다 낮은것도 많아 어 그쵸? 이것보다 낮은것도 많아 음 자 여기까지 8만원에서 5억 든거야? 아 지금 8만원에서 5억 넘은거야? 잘돌네 그럼 8만원에서 5억 나오면 이거 파이카보다 낫지 자 8만원 연쇄패키지 기글림 어 겁나 간단하죠? 어 진짜 짧다 이제 강아가 갔다올게요 하하하하 어 이거 웃기죠 어 아까 보면 어 어딨지 어 생이야 녹이냐 반말하다가 채팅물이 먹었잖아 먹고나서 어 생이군요 하하하하 자 미안해요 사과도 했네 자 승인님 오케이 어 어 자 평생문링 유튜브에서 감동했어 땡큐 유튜브에서 뭐 보고 감동했어 자 뭐 보고 감동했네요 감동했나요 자 여리형의 잘생김에 감동했나 아님 말고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강화 갔다올게요 자 강화는 피케 칠카 피케 칠카랑 아 강화 강화는 약간 페이크가 있죠 자 강화 이거는 피케 칠카 7억짜리고요 그 다음 10억짜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나도 돈이 없어 노연이 유저라서 그런거는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던가 나는 남이잖아 왜 남한테 사달라 그래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는게 맞는거지 그쵸 자 강화 꼭 붙기를 나중에 팔카스쿼드 강화 5억이상 5억이상 스쿼드는 5억이상 패키지는 5만원이상 굉장히 저렴하죠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낚시인가 어 되네 되네 깜짝 놀랐어 안되는줄 알고 붙으면 7억이면 되고 어 나중에 도와줄게요 자 이 강화 붙으면 어떻게 돼 자 이 강화 붙으면 어 유튜브에 올라가서 대대손손 볼 수 있죠 대대손손 자 스케줄은 옆에 카톡 있죠 카톡 카톡 보시면 되고 자 이번꺼는 자 강화 갔다올께요 강화가 지금 두개있어 두개 이거 다음에 요다음꺼 그 다음에는 10억짜리 스쿼드구요 뭐야 이거 뭐야 크라우츠 있다며 개뿔 자기 하다 터뜨렸구만 나 아꼈어 나 아꼈어 야 내생각에 어 기다리다 기다리다 어 터뜨린거 같애 아 나 미치겠네 내가 나가고 딴거 할게요 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어 잘됐어 우리 바쁜데 그 다음꺼 가자 내가 있으면 붙었을텐데 안타깝네 그래도 네이버 피파네 어 자 여리형 강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또 여리형 강좌 많이 보시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내가 이상하게 수비를 못해 어 나 열심히 하는데 수비도 안돼 암만 해도 안되는거야 그런거 이유가 있죠 자 어떤 이유가 있어 어 여리형 강좌를 안받지 그래서 그런거고 여리형 강좌로 보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냐 AI 세팅을 자기가 잘못됐다면 깨닫게 돼 자 그래서 AI 세팅을 바꾸고 스위퍼를 안쓰다가 스위퍼를 쓰게 돼 그러면 이제 수비가 완전 달라집니다 엄청 수비를 잘하게 돼 어 그러면 완전히 피파 인생이 바뀌는거죠 자 맘스터님 땡기 감사해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알아보는구만 자 유은님 어서오시고 아휴 이거 보면 무슨 어 학교에서 쓰는 실험용 용기 같지 않아 어 여기다 뭐 어 알콜하고 메타노라고 뭐하고 뭐하고 섞어가서 하는거 뭐 그런거 실험용 용기 같죠 아들 딸들 무슨 아들 딸들 스케줄 신청은 어 신청은 생방송중에 카톡 주시면 되구요 스위퍼는 어 어 민첩 조금내 쓰는거 추천할게요 좀 빠르네 스위퍼네요 꼭 그런건 아닌데 그런게 좋더라고 아 상대방이 좋대? 좋은거지 상대방이 욕하면 참 좋은거지 어 자꾸 빠르네 스위퍼 어 모네랄패터가 얼만지 누가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 내가 만족할때까지 오오케 추천안하면 로번되지 자 수많은 시청자들이 추천을 안해서 로번되어 잠시후에 어 저 열이형의 공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메인 이벤트 볼까요 자 호세 레이나 자 붙으면 10억 어 10억이면 크네 자 그럼 재물은 어 연속 쓰리 뻥 갈게요 쓰리 뻥 연속 세번 터지면 메인으로 갑니다 금칸은 잘 안붙지 자 저의 강화 실력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열이형의 강화 실력 물론 여기 못 올라오는 애들 많아 귀찮아가지고 업데이트를 안해가지고요 이 한 4개월 전에 만든거야 자 열이형의 강화 실력까지만 자랑하고 자 재물 사러 가겠습니다 아 유튜브 가면 저거 다 어 영상 있어요 참고로 어 방송은 매일 저녁 매일 제가 방송 10월 1일부터 했는데 어 지금까지 한달에 하루 정도죠 한달에 하루 어 굉장히 어 밥 열심히 방송하고 있죠 예 제가 직접 다 붙인거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강화이신 여력 몰라요 어 자 미켈까지만 사자 미켈 자 금칸은 겁나 안붙지 금칸은 자 내일 와요 내일 이왕 가는거 재물 4개 가죠 혹시 모르니까 자 첫번째 재물 갑니다 자 원샷 좋아좋아 오늘 우리방에 처음 오신 분들 있어요 왠지 2주간에 우리방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몇명 보이네 투샷 어 처음 오신 분들은 얘기를 해줘 근데 기억을 해서 다음에 왔을 때 인사하게 아 붙어버렸네 아 이놈의 손가락은 아이치 다시 다시 이럴 줄 알고 내가 어 재물 뭐야 재물을 몇개 더 산거에요 아 슈슈 아 슈미 슈슈님 오케이 기억해 놓을게 자 그 다음에 롯데스쿠르바 오케이 아 메시사우르스님이야 오케이 자 다시 원샷 어 프랑스 유나이티드 땡큐 감사합니다 기억할게요 자 투샷 아 탑백 멤버구나 자 오케이 자 분위기 좋죠 연속 두개 터졌고 자 하나 더 터지면 어 메인 이벤트 들어갈게요 자 쓰리샷 야 이게 붙어버렸네 자 반말을 하지 마시고 하윌링 아 스읍 어어 어떡하지 이거 아 다시다시 자 어 저는 강화를 내 것처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시 갈게요 아 열받네 이거 아 센스가 없어 센스가 이렇게 눈치없는 애들 있죠 눈치 없는 애들 어 터져야될때 붙는 애들 어 조용히 해야되는데 어 혼자 시끄럽게 한 애들 있어 자 재물을 다시 두개 갈게요 아 열받네 자 MASS 나는 2로 하는데 빵이 좋다 오는 얘기도 있더라 아 좋았어 좋았어 잘 터지고 있구요 자 두번째 재물 갑니다 아 지금 10억짜리 레이나 금카 도전 가고 있구요 자 꼭 붙어야 되는데 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자 분위기 좋죠 자 분위기 좋고 자 마지막 재물 갑니다 마지막 재물 자 쓰리샷 자 각이다 각 자 나왔죠 각 브이싱크라고 되어있어 수직 동기화는 수직 동기화는 없으로 해주세요 자 늦게 오신분은 추천과 즐거우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강화의 하이라이트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레이나 표정 좋구요 투 원 제로 자 붙더라 붙붓 붙 자 다음 스케줄은 자 다음 스케줄은 자 십억 어 십억 스케줄 갈게요 자 십억 스쿼드 기대되죠 십억 스쿼드 어 십억이면은 어 괜찮은 팀 나올거같아 괜찮은 괜찮은 팀 자 십억이면은 뭐 대장투 괜찮죠 어 대장투 괜찮고 아 아 역시 금카는 안되네 안되네 저는 뭐 별로 오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터졌다고 크게 오버하지 않습니다 터지면 터진거지 뭐 내것도 아닌데 하하 주인분 농담이구요 어 나도 마음이 아파 하하 금카 너무한데 아이씨 짜증나 하하 하하 자 십억 스쿼드 갈게요 아 열받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열받았어 민망해서 그래 민망해서 음 하하 스읍 팀평? 어 팀평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이따 해드릴게요 방송국이 아니라 저기 뭐죠 카페에 어 자 혜민님 어서오시고 음 쯧쯧쯧쯧 아 여러분 또 이렇게 강아 터지면 민망하죠 아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땀난다 땀나 땀나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컴퓨터가 안좋으면 어 해상도 작게 하는게 다행이 좋죠 어 어 이거 주인분 누구지 자 아프리카님 누구지 아 뭐 졸라가지고 그래 저정도는 해줘야지 뭐 뭐 모니터가 너무 크면 창 모드가 좋고 어 모니터가 작으면 전체 화면 추천 어 어 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 편한 항우석에 걱정이 돼 어 다음주가 두리페이 한달 만기인데 네 네 걱정됩니다 스쿼드 8번째 자 사상 최대인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중독이야 유튜브 중독 유튜브 중독 자 여리고한테 스쿼드 맡기면 무조건 유튜브 올라가니까 어 유튜브 맡기려고 하는거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거 같아 그렇죠 뭐 횟수는 숫자에 불가합니다 아닌거 같은데 어 유튜브 중독 같아 어 한번 기간을 볼까 봐봐 2주전 한달전 어 한달전 3개월전 지금 보니까 2개월전 아 안보여 자 보시면 봐봐요 던전님이 맡긴거 2주전 1개월전 1개월전 3개월전 2개월전 1개월전 3개월전 2개월전 지금 보니까 2주에 한번씩 맡기는거 같아 2주에 한번 자 2주정도 지나면 유튜브에 자기 이름이 안올라가는게 지금 자꾸 중독증상이 오는거야 그래서 2주 지나면 팀을 다 파이고 여리고한테 맡기는거 같아 지금 하하 그러니까 자 어쨌든 무슨 팀으로 해줄까요 어 2주 약간 안돼 지금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유튜브 중독이야 100% 중독이야 100% 자 어쨌든 어떤 팀으로 하실거에요 좋은 점은 있다 좋은 점은 있는게 어 어 어 패드 설정은 안 바꿔도 돼 패드 설정 자동으로 돼있다 그쵸 이건 좋네 그거 좋은점도 있어 어 어 잘되있네 어 어 수케 그래 자 그럼 10억 11억 수케 팀 한번 갑시다 11억 수케 팀 게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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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튜브 유튜브 어 중독 스쿼드 어 자 이분 실력 한번 볼게요 어 게임 이거 봐봐 지금 스쿼드를 어 7번이나 맡겼는데 게임은 세미프로 찌잖아 게임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 매니저부드만 돌리고 있잖아 지금 매니저만 돌리고 있죠 자 전형적인 이거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두가지 가능성이 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중독일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 매니저 중독일수도 있어 매니저 중독 자 우리 방엔 어 스케줄 맡기면 매니저 죽거든요 잠깐 동안 그래서 매니저가 하고싶어서 2주마다 하는건지도 몰라 자 그럼 어쨌든 어 11억 스페셜캠이 갑니다 음 음 자 어 어 어 11억 어 유튜브 중독 스쿼드 자 그럼 깔끔하죠 한명 1억 한명 1억 가면 되고 어 자 돈은 얼마 있냐 11억 7천 500 자 스페셜로 갈게요 어 골키퍼 는 노이어 갈게요 노이어 어 노이어 가다가 돈 없으면 부폰으로 어 조금 다운그레이드하고 어 어차피 뭐 이분은 상관없을거 같애 어 유튜브만 올라가면 되니까 어 우리는 엑셀로 하야돼 엑셀 어 위에 보면 자동계산돼 7천을 입력하면 위에 7천으로 어 어 자동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게 자 스페셜캠이 4명 맞춰주세요 4명 자 4명 누구갈까 자 한 4억정도 줄게 4억으로 4명 맞춰봐 돈 남겨도 되고 자 수비라인 누구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10억짜리로 누구가겠어 어 엑셀 알고 보면 되게 쉬워 엑셀 엄청 쉬워요 어 엑셀이 되게 쉽게 잘 돼있어 김태형 어 김태형 좋고 또 4명 다 불러봐 마이콩 좋고 어 김태형 최진철 루이스 최성령 후태희님 좋고요 에브라 PK 루이스 마이콩 전부다 가출하는 애야 자 지금 여러분들 어 3회도 패치를 믿으시면 괜찮은데 안 믿는데 지금 아까 누구죠 어 저렇게 짜면 큰일나 어디있지 어 에브라 PK 루이스 마이콩 전부다 공격 참여 높음이지 김태형 비에라 시바치형 형용 괜찮고 어 김태형 티시 루이스 마이콩 아 이것도 어 3명이 공격 참여자가 높음이잖아 어 고민이 되네 어떻게 짜리지 어 주인분은 어때 지금 스페셜캠이야 스페셜캠이 알란타님 감사합니다 자 스페셜캠이니까 어 비디치 지금 얼마야 비디치 아 비디치 비싸다 자 저 같으면 최진철 어 루이스 최진철, 루이스 어 어 김태형 김태형 써달라네 자 그럼 여기다 김태형 가고 김태형 어 여기 최성용 어 최성용 3카 뭐 요렇게 갑시다 어 요정도면 내가 봤을때 어 싸고 괜찮게 수비라인 나올거 같애 그럼 1억 뭐 2억도 안나오겠어 다 합쳐서 2억도 안되겠어 자 어차피 뭐 돈이 없는 팀이니까 싸게 싸게 갑시다 어 맞췄어? 자 후퇴님 축하드리고 어 김태형 최진철 우이스 최진철 3,100 자 김태형이 7,500 7,400 4칼을 왜 사? 4칼을 4칼은 안 사죠 5칼 붙이면 되겠네 5칼 자 수미는 스페셜 케미는 어 알론소 밖에 없는거 지금 알론소 아니면 저기 저기 김나미도 조금 싼데 어 여기 마이콩도 괜찮아 어 마이콩 좋아 마이콩도 좋아 마이콩도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알론소로 갈게 알론소 무난하게 무난하게 어 아 롭슨 한번 갈까 롭슨 못가 그래 롭슨 어 롭슨은 어 나는 아 롭슨 너무 비싸서 탈락 롭슨 탈락 롭슨 탈락 아 왜냐면 돈이 없잖아 던전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 6300 아니 돈이 쓰면 나도 공이 안쓰지 어 뭐 없는 살림에 하다보니 어떻게 자 스트라이커 누구 쓸래요 자 스트라이커는 결정하게 해줄게 자 스트라이커 결정해주세요 자 공격수 3명 먼저 가자 지금 또 하나 궁금한게 어 시즌 어 형두로 어 형두로 어 형두로프 형두로프랑 아 늘 선수인데 반가워 아 여기 누구가지 여기는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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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도 가면 되겠다 요거 어때 아 여기 여기 두개는 여기 두개는 여러분이 골라 여기는 오코차 요즘 요즘 어 열이형이 밀고있는 선수죠 오코차 어 시리검 생각은 있었대 오코차 그 다음에 어 어 아니요 어 형두로프 cf 아 형두로프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형두로프를 잘 모르는데 어 음 어 음 뭐야 골결 어디갔어 예리양 가마차기 있기 때문에 골결 줘 골결 88 어 예리양 가마차기 까지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 나는 추천합니다 어차피 싼 팀에서 쓰레가 없어 쓰레가 없어 왜 박지성 갈까요 그래 박지성 어 요렇게 가자 요렇게 가면은 싸게 잘 나오겠다 페링업 라우드롭 이천수 어 궁금하면 써봐 궁금하면 써봐 써보면 알아 아 이래서 열이형이구나 어 써보면 압니다 15700 자 참고로 지금 얘긴 어 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어 여러분 이걸 잘 봐주세요 어 얘는 어 RST RST 어 RST LST에요 LST 어 LST 어 그냥 혼자 스트라이커가 아니야 자 쉐링업은 2억 500 고록바 쓸래요? 고록바 어 조금 안좋던데 원하면 내가 해줄게 어제 내가 썼잖아 어 어제 고록바가 어 어 그냥 그랬어요 어 별로였어 자 비오프 완전 수줬어 비오프가 났다니 무슨소리 하는거야 오코차 박지성 오코차 8천 박지성 돈 남네 자 돈 잘 짰어 돈 남아 박지성 어떤거 가지 어 내가 볼 땐 뭐 그놈이 그놈인데 박지성 어 박지성 그놈이 그놈이라 어 싼거 갈게요 박지성 박지성 7천 200 왜 요정도면 잘나왔네 어 이분은 어차피 뭐 매니저무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오 이정도면 지금 이팀에서 최진철 빼고는 다 빠르잖아 난 요정도 만족합니다 엠지성 엠지성 갈까 똑같아 근데 한번 볼까 비교해 볼까 내가 볼 땐 그놈이 그놈이야 뭐 비교해 볼게요 뭐 고정관념이 고정관념 없이 한번 봅시다 뭐 스테미너 93 98 의미 없고 패스 볼까 패스 1차에 밖에 안 나네 시야도 2차에 밖에 안 나고 어 그놈이 그놈이야 엠지성이나 공이 지성이나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에요 어 가격 차이는 많이 나고 어 능력치는 별 차이 안나 최진철 자리 CU봐 어 요것도 괜찮다 어 여기 자리에 CU봐 어 어 요것도 괜찮네 국대님 좋은 추천 감사해요 주인분이 박지성 쓰고 싶대잖아 그냥 그냥 최진철 가자 어 그냥 최진철로 갑시다 어 돈도 남잖아 돈도 남으니까 어 남는 돈으로 어 남는 돈으로 저기 시즌카 호날두 랑 비이라 사서 쓰면 되지 예 알비 바꿔 그럼 뭐 여기 마이콩스 마이콩 마이콩 어 어휘 갈까 그냥 어휘 돈 많은데 김태영 어휘 가자 그냥 돈 많은데 어휘 가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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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돈이 남네 자 이렇게 가자 피켄은 안좋아 피켄은 어 피켄은 어 저기 조금 튀어나가서 피켄은 추천 안합니다 어 쉐링업 어 본인이 원하면 쓰는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천수 어 라모스는 참여도가 높아서 어 저는 저기 안쓰고요 어 추천 안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참여도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조금 어 짜는 방식이 달라 자 박지성 알롱소 요것도 이제 출정식으로 통해서 이 팀이 어 어떤 팀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후보는 뭐 후보는 뭐 본인이 원하는거 사시면 되잖아 그쵸 어 람은 람은 좋은데 람은 헤딩이 진짠한데 어 람 헤딩 완전히 암 암 암 암 가장 좋은 공격수는 저는 웨아 같애 웨아 어 저는 어 어 이번 엔진에서는 어 웨아가 거의 최고 좋은 선수 같애 너무 좋아 웨아 아까전에 그 웨아가 그 미친 헤딩 꼴하는거 봤죠 말도 안되는거지 그거 웨아 침투 좋고 몸싸움 좋고 꼴경 좋고 민첩 좋고 헤딩까지 좋아 강력한 헤딩은 없지만 없는 애 중에서는 타급이라서 어 제 스타일에는 웨아가 제일 좋아요 각자가 다 스타일 있잖아 자 오버롤 기대되는 오버롤 자 오버롤 90일 나오네 90일 아 하나 빠졌구나 더 올라가겠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누가 못 올라왔냐 자 90일 나오네 90일 저는 순경 아마추어 씨 아니야 외화인작이 괜찮아 외화인작이 괜찮고 어 나쁘지않아 자 92 90 90 자 오버롤 괜찮네 오버롤 괜찮아 아 아 이것도 역시 뭐 여리형 스타일로 잘 돼있고 박지성으로 한 다음에 어 실제 크로스 올릴때는 선수로 바꿉시다 이거 10억짜리 스페셜 팀이구요 어 경험지전거 많고 자 늦게 오신분들은 자 추천과 즐겨찾기 자 추천 안하면 추천 좀 부탁드리구요 어 여러분 추천하시는 동안 경험치 이정권 매기고 있을게요 어 이천수는 가성비거든요 뭐 되게 좋은거 밤마을 강태맞고 이천수 돈 없을때 쓰기 좋은 선수에요 돈 없는데 스페셜캠이 써야겠다 그러면 윙에 이천수 많은 선수가 없어 물론 돈 많으면 이천수 별로죠 비에리도 괜찮고 어 최진희철 브래메 어 바꾸면 좋지 자 12466 어서 오싶어요 아 14266 1426 1426 미안 자 누가 아직도 수출 안했어 로번될려고 로번되면 여자친구도 못사겨 물론 완전 못사기는건 아닌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존테리는 느린거 빼고 괜찮죠 존테리 좀 느려 존테리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게 느리고 키가 작아 자 14266 땡큐 로번되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에요 어 웃자고 한마리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항들이 있어 참 로번반면 와이프 개 예뻐 돈이 많으니까 부어 흐흫 여러분들 로번되면 돈 많이 버세요 빌디치 퍼지면 좋잖아 어 빌디치 퍼지면 그대로 쓰면 되지 뭘 후보로 비디치.. 어 후보로 퍼지 하나 더 세면 되겠네 빌디치 지금 엄청 싸졌어 4억대 4억대 4억은 아니고 4억 얼마일거에요 내가 비디치를 1억 2억 6천에 샀나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비디치 어쩔 수 없지 아니 메뉴에서 퍼지 비디치 빼는 누구로 바꿔 뭐 로우 바꾸면 되겠네 로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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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크네 있잖아 키크네 하나 있는데 이름 생각 안나네 BL이 쓸만해요 BL이 헤딩 좋고 아오베스는 추천 안합니다 아오베스는 찰마도가 높아서 수비찰마도는 낮음이고 어 비디치 최진철 그놈이 그놈이야 비디치 최진철은 바꾸지 마세요 클라위 좋지에요 클라위 좋고 요거 아 그래 그래그래 브라운 오셔 스몰링 좋다 그래그래 그중에 뭐 키크네 누구 있는데 생각이 안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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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서 쓰는거지 x, y, b, a, l, t, l, b 잘 되있고 비디치 헤딩은 진짜 잘 떠요 머리 맞추면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되요 자 좋았어 그럼 출정식 들어가겠습니다 출정식 자 1분 내로 화장실 그만 갔다올게요 자 출정식 기대하시고 자 2분 내로. 자 2분 내로 화장실 자 3분 내로 화장실 자 4분 내로 화장실 2분 내로 화장실 작업은 가해지고 후보유상철 좋다 후보유상철 좋죠 아 참여도 안 만졌구나 참여도 고마워 아 이런 센스있는 시청자를 봤나 참여도 감사합니다 클럽뻔했네 뒤에 윌슨 아 자 그럼 출정식 시작할게요 자 참여도 좀 만져준다 뭐 대소 됐어 나머지는 잘 돼 있네 이렇게 시작하면은 어 문제없겠어 자 이천수 오시고 자 패드 화이팅 자 라이타님 어서오시고 나 이천수 좋다 그랬지 돈없으면 이천수야 자 이천수 예리한 가마차기에 오사짝 빨 택배 크로스까지 발리 비수도 오지게 들어갔죠 잘 보면 또 라우드 루프 패스가 좋았어 어 어 큐떡 큐떡 와 야 이거를 막았어 야 이거 말이 되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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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막았어 자 이거는 솔직히 사기다 사기 어떻게 이걸 막어 어 아마추어 쓰니까 뭐 상대방 못하는거 어쩔 수 없잖아 그쵸? 어 저는 패드 유저구요 자 오졌고 오졌고 자 이번에도 좋았어 어 요거는 뭐 상대편이 잘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가겠다 나가겠어 요거 끝나고 제가 봉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쉐딩홈 헤딩이 안 들어간게 좀 아쉽네 꼴대 맞은게 들어가선 더 멋있었텐데 상대편 아니구나 어 와테우스 있길래 깜짝 놀랐네 자 형들어 너도 한껏 넣어야지 형들어 그래지 형들어 아 아깝다 지금 스쿱턴 썼는데 스쿱턴 추레한테 걸렸네요 봉케 9단 같이 80억 정도 돼요 80억 어 수비 잘하네 갑자기 수비 잘하네 갑자기 어 와 이걸 못 넣었어 나이스 자 오졌죠 왕뚱님 어서오시고 저는 노현질입니다 50억 까지는 어 전 순위 경기 1등 2번 2등 3번 탑텐 2번 에코 팀플레이로 자 50억 까지는 백포 노현질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 현질은 안하고 최군대리한테 어 스폰서 2달 어 그래서 피씨방 풀참으로 돈 벌었어요 피씨방 풀참 그 다음 아 유튜브 중독 스쿼드 어 늦게 오시면 모르겠네요 어 어 피씨방 가면 돈 이렇게 많이 받은지 몰랐어 어 장난 아니네 야 이거 잘하네 갑자기 갑자기 잘 얘는 두꼴 먹덩이 잘하네 어 저번 조각이 최고였지 아우 저번 조각이 난 40억 본거 같애 어 그때 조각한 사람은 아주 그냥 어 떼돈 벌었어 어 어 그리고 뭐 저게 뭐야 이적 시장 장사 잘하는건도 돈 많이 벌거라 걸렸다 아 아 쉐리가 왼발로 쏴야지 왼발 아 왼발은 뭐하는거야 자 위험하다 위험해 어 어 어 위험했어 스위퍼 이스면 이런게 좋아 스위퍼 이스면 지성아 뛰어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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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박지성 그렇지 박지성 자 지성이 좋았죠 나이스 아우 이제 쉐리머 어 그래서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어 노연일이지 그래서 자 좋았죠 어 자 크레스포 개화 완전 축하드립니다 어 대박이네 대박 크레스포 싸구 좋은거는 최성용 강추할게요 최성용이 어 어 막상 써보면 굉장히 좋아 최성용 자 오코차 좋죠 오코차 은근 침투죠 오코차 크로스 아아아아아아 오코차 자 2칸은 쓰는거 아니야 자 2칸은 쓰지 마시고요 3칸 아 아 쉐리머 이거 놓치네 피시방 가서 게임하는게 어 현실은 아니잖아 그쵸 어 그렇게 따지면 뭐 다 현실이지 그러면 그러면 전기세도 현실이 전기세 여러분 전기세도 현실이잖아 그쵸 어 흠 돈 나갔잖아 전기세 그리고 컴퓨터 샀으면 컴퓨터로 게임하면 그것도 현실이야 컴퓨터 샀잖아 컴퓨터 어 컴퓨터 누가 공짜로 준거 아니면 산거잖아 어 그것도 현실이죠 캬아 쉐링엄 헤트트릭 자 쉐트트릭 나왔고요 쉐트트릭 자 좋았다 쉐트트릭 자 라운드 룸이 패스가 오지기 때문에 어 요렇게 탁 올려오면 좋죠 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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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 멋있게 멋있게 개인기 한번 쓸라다가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폼나는거 한번 하려다 망했네 나이스 나이스 셰트트릭 좋았고 내 꼴 냈네 내 꼴 아 쉐링 혼자 다 하네 한 꼴 한 꼴 한 꼴 한 꼴 먹어주고 싶다 이제 나이스 난 살살하고 있는데 이제 나갔다 이제 나갔다 어 근데 보면 컴퓨터가 더 잘한다 컴퓨터 안다 난 이상해 컴퓨터라면 꼴 먹더라 자 여러분 저 어 이따가 이따가 요거 끝나고 내 팀 보여줄꺼거든요 어 어 제 팀 보시면 쉐링 험은 깜짝 놀랄꺼야 어 자 컴퓨터 왜이렇게 잘해 자 끝났죠 어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어 팀 잘 나왔어 어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이 정도면 팀 좋지 뭐 어 10억에 이 정도면 어 좋아 좋아 뭐 여러분도 이 정도면 만족하실 거예요 스트라이커 어 어 저는 쉐링 험을 좋아해요 비위가 나쁘다는 거 아닌데 어 나는 어 침투형이라 지금 이 게임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또 쉐링 험을 잘 써 그래갖고 저는 쉐링 험을 좋아합니다 팀 잘 나왔지 음 자 11억 어 쉐링 험 미쳤네 어 유튜브 중독 스쿼드 자 던전님 팀 잘 때 엑셀 어 엑셀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직장 다니거나 대학 가면 쓰게 돼요 어 어 라우드 룹이 원톱이 아니라 투톱이야 투톱 어 쉐링 험하고 라우드 룹이 투톱이고요 어 되게 좋지는 않은데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어 그럭저럭 쓸만한 선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이 없을 때 네 방송 나이는 60 이고 자 던전님은 2주 뒤에 또 봅시다 2주 뒤에 어 2주에 100% 올거야 100% 자 이제 열이형 팀을 보여 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추천 안하신 분들은 어 로브원 되니까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로브원 굉장히 아 블랑 굉장히 좋아 블랑 블랑 완전 강추합니다 블랑은 특히 뭐 센터백도 좋지만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더 추천해 더 추천 아주 좋아 블랑 블랑은 진짜 갓이야 갓 G.O.D 자 이제 제 팀 보여드릴게요 제 팀 음 자 잠깐 로그인하는 동안 어 열이형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 잠깐 광고 하나 제 강한다면 자 열이형 검색하시면 자 감사합니다 아동훈님 자 맨 위에 어 강화의 신 열이형 동영상 2,800개 있죠 자 여기 채널 들어 들어 오시면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게 있어 뭐 어 열이형 레전드 영상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추천하는 거는 자 밑에 보면 어 열이형 강좌 있어 열이형 강좌 은장까지 올려준다 어 맨 위에 있구나 자 열이형 강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열이형 강좌 보시면 어 이 1탄부터 한 20개 있는데 어 월클까지 요것만 마스터하면 쉽게 옵니다 쉽게 어 어 이거 보고 어 거의 90% 이상이 순경 다 올랐어 그리고 저는 또 선수 추천할 때 어 랭커들하고 좀 다른 선수를 추천해요 왜냐면은 어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똥손 어 여러분과 우리는 똥손이잖아 우리 손에 맞는 선수를 추천합니다 뭐 랭커들이 좋은 선수 쓰지만 그 선수는 또 우리한테 안맞아 어 여기는 토익하거 맞아요 어 자 열이형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 저는 탑 100 클럽 마스터 탑 200도 제거구요 현질방원 팀플레이어 1등 2번 2등 3번 탑 10 7번 했구요 자 그리고 통상기록 보시면 지금 원래 제가 445로 1등 했어 445로 그리고 제가 피파 2006은 전국 랭킹 1위였고 뭐 너무 옛날이긴 하지 피파 2006 어 나도 형 형도 한때는 피파 엄청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옛날만큼 잘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음 5억 있고 여러 분이 기다리시는 제 팀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80억 정도 되죠 어 이게 제 팀입니다 오른쪽 몰빵 스쿼드 오른쪽 몰빵 스쿼드 또 제 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발데라마 수비수 어 수비수 자 쉐링엄 자 쉐링엄이 죽었을 땐 어 쉐링엄 쉐링엄 두개 있죠 자 그 다음에 포그바가 죽었을 땐 어 포그바 자 그 다음에 저는 비에이라 어 1칸데 그냥 여기 씁니다 자 비에이라가 죽었을 땐 어 비에이라 어 저는 이렇게 선수를 쓰고 있구요 자 최송정 삼카 두개 쓰죠 최송정 굉장히 저 잘 쓰고 있고 아까 보여주신 라우드루프도 어 두개나 쓰고 있고 어 저는 참여도 공격수는 참여도 높은만 써 저는 참여도 보통인 애들 안쓰구요 어 저는 참여도를 굉장히 중요시해 그래서 이번엔지는 참여도가 엄청 중요해 자 여러분도 참여도 꼭 잘 챙겨서 게임하세요 비에이라 스위퍼에 왜 쓰이냐면요 써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자 여리영 스위퍼로 어 어 유튜브 검색하시면 어 저의 몰빵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과 자 스위퍼의 장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설명을 이미 다 해놨어 광자를 통해서 자 여리영 채널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제가 본캐는 전설 찍으면 잘 안해 전설에 이미 찍었고 내가 랭커 할 것도 아닌데 어 뭐 더 하진 않고 이제 부캐 있어요 부캐 제가 부감독으로 전설에 도전 갈게요 다비도 루이스 월배 좋아요 어 가성비 짱 가성비 짱 그 가격에 그만한 선수가 없어 어 말디니도 뭐 괜찮고 자 이 팀은 구단 같이 5억짜리 팀이구요 5억짜리 5억4천까지 올랐네 어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유님 제가 예전에 2천만원짜리 팀으로 아니요 저는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 어 저는 2천만원짜리 팀으로 저번에 금장 썼죠 금장까지 갔었죠 C금장까지 근데 이제 어 2천만원짜리 팀 금장은 너무 어려워서 어 5억짜리로 업브레이드 했고 이걸로 지금 전설 A 까지 아니 저기 월클 A 까지 왔어요 자 이거 계속 이어서 어 이걸로 어 금장 도장 가겠습니다 이 팀은 썩 좋지는 않아 어 조금 음 대장팀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지금 대장팀은 공격 참여도 높음에 어 강력한 헤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클로제를 쓰고 있고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어 안티클이 많아 어 임베네 여리형 안티클 많구요 어 그분들은 저의 홍보대사 왜냐면 BJ중에서 어 어 나만큼 철저하게 어 검증한 사람이 없거든 뭐 110놈 같은거 저는 완벽하게 어 맞을 때까지 믿지 않고 그 전에 보정과 어 칭호 같은것도 저는 철저하게 검증을 다했죠 애들이 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하는거 싫어해요 그쵸? 대충 맞고 대충 결정 내중을 좋아하죠 나같이 하나하나 따지면 싫어해 어쩔 수 없죠 쓰읍 내 성격이 그런거 어쩌겠어 뭐 그분들이 안티하면서 여리형 어 어 나쁜놈이라고 저기 어 광고해주고 광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아 베일 죽었네 컨디션 피구도 죽었네 이런 자 오바미향 은근 괜찮죠 오바미향 아 베일 못쓰겠다 그냥 보고 봤어야겠다 아 이럴때 제일 아쉬워 팀이 후져가지고 선수들이 좀 아쉬워 어 북에 좀 들어갔구요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과 지격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 난신자님 어서오시고 또오셨네 어 이거 부감독 부감독 06 w 칸날바로 좋아 추천하구요 음 괜찮냐 나는 좋다고 가성비 그 정도 대장 상가 만들려면 한 뭐 싸게 하면 사 먹 싸게 하면 사 먹 어 아 위험하다 어 위험했다 자 잡을 수 있나 아 뒤에 지금 알라바가 잡았어 다리 아 아깝다 이걸 못 넣네 아 베켄바우 원래 10억 늘 넘었잖아요 어 와 위험했다 자 한 번씩 주고 받아 어 와 진짜 이러네 한 번씩 주고 받았네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찰때 골키퍼로 차지 마시구요 선수를 한번 교체해서 차시는게 좋습니다 어 이래야 나중에 공 뺏기더라도 바로 골이 안나 이게 뭐야 이씨 똥패스 열받죠 이럴 때 똥패스 할 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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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자 아 이거를 호날리 씨 아 월컬 에이다보니까 애들 좀 잘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보쉬가 뭐하냐 얘 아 보쉬한테 미치겠네 뭐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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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은 하지말고 자 반말은 강퇴할께요 제가 뭐 수비를 잘하는 스타일이라 공격이 되게 화려하진 않아요 개인기도 못해 나 개인기도 안써요 저는 어 개인기 안쓰고 금장 가는 사람 별로 없을거야 그쵸 아 수컵장 걸렸다 저거 줬다가 뭐여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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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험한데 어우 예 자 수비 좋고 이번엔진은 수비만 잘해도 되게 좋은것같아요 에브라 월벤은 가출 많이 해서 저는 별로 안좋아요 전반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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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뭐 댕크네 땡크 Roger AT. 아니 그 grown포한테 뺏어가냐 아 어 아 아 t 아 bu 으 아 자 지금 반말하는 사람은 싸운 사람 있으면 채팅 문제 매겨주세요 자 오졌고 아 지금 클로즈는 스쿠턴 쓰면 다 뺏기네 아 진짜 클로즈는 짜증나네 호날두는 저렇게까지 저기 안 뺏기는데 지금 스쿠터 세 번 썼는데 세 번 다 뺏겼어 진짜 클로즈는 저거 헤딩만 아니면 저거 방축인데 쟤 때면 헤딩 하리가 없다 아하 이걸 또 막네 이건 연습 패키지가 별로 안좋아서 시대가 안좋은거 같아요 특성 개인위기에요 근데 내가 뭐 개인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거 아니잖아 그쵸 아아 자 위기다 위기 역습 조심 나갔다 어 저는 패드 패드 유적이요 어 엑스박스 360 쓰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뭐야 어떻게 쎄 어 참여도 높음 아니면 저는 비추에요 어 뭘 파냐고 아 어렵다 실제로 라라소는 체리모니가 파고 정할거는 자기 스타일을 알아야죠 그것만 보면 판단 불가능해 자기 스타일을 알아야 제가 알 수 있죠 어 어 어 연장 가자 에이씨 아 아 아 어 개인기오사 쯔넛님 어서오시고요 자 위험해 너무 홈런 쳤네 홈런 쳤어 오바메야 너무 패스가 안 좋다 시야가 낮아서 그런가 좀 심각이네 자 오바메야 과감하게 빼고 피구 한번 넣읍시다 피구 피구가 패스가 오지니까 라르손 헤딩 좀 해요 라르손 헤딩 그렇게 망은 아니야 최진처럼 느린거 빼고는 쓸만하고 너무 느리지 최진처럼 자 우리 후프 피구 왔다 자 이게 피구지 아아 화물 아쉽네 전열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요가 있습니다 경비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순간 수비에게 차단 나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트를 공격전환합니다 와아 자 끝났어 끝났어 어 품절나 아 지금 외화 때문에 지금 어어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올줄 알고 미리 대기타점 자 좋았어 좋았어 자 코너킥 유도했죠? 자 좋았어 자 여기서 한골 넘은 골이다 로어가 났나? 로어가 이상하게는 안하잖아 잘 났더라 걸렸나? 날 아 아 야 이거 키퍼가 막았네 와아 아 아 깜다 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다행이다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자 마지막에 마지막 자 대박 대박 아 걸렸어 소비 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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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코너 마지막 코너 어 여기서 승부 봅시다 자 호날두 나이스 자 역시 코너 코너 역시 난 코너를 잘 차 자 오늘 코너 몇개죠? 자 여러분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코너를 기똥차게 찹니다 어 코너 강좌도 유튜브에 올렸죠 제가 여리형 코너킥 검색하시면 어 코너킥 강좌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코너킥 할 때 노하우 어 하나 또 알려드리면 그 춥버튼을 좀 세게 누르는게 잘 들어가냐고 어 오늘 코너킥 마이너죠 모르겠어 상대팀 볼까요 아 상대편은 저 PC방송수였는데 왜 하는 어 보니까 이민성 3칸 쓸만하구요 자 저는 코너킥 A로만 올립니다 A로 5억짜리 팀으로 지금 월크레이 자 늦게 오신분으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아 근데 이 팀 너무 훑었다 인간적으로 아 힘들다 힘들어 아 팀평가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 롭스는 키가 작아서 수미에 놓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키가 작아서 어 어 이번 엔진은 특히 어 구 엔진도 그랬지만 키 큰 애가 갑이야 어 키 큰 애가 있고 똑같은 능력치에 키 작은 애가 있으면요 키 큰 애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수비수는 그게 더 심해 어 왜냐하면 학다리가 되기 때문에 학다리 자 스케줄은 어떤거 하시게요 어 스케줄은 카톡 주세요 아 지금 수비수가 컨디션 다 죽었네 망했다 아 이럴 때 고민되네 어떡하지 어 알라바를 쓰자 알라바를 쓰고 어 롤을 저기 센터 저기 어 센터백으로 바꿀게요 이럴땐 이제 아 그래요 어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아 저 돈은 팀플레이 저는 팀 순위경기 팀플레이로 1등 두번하고 2등 세번하고 탑텐 7번 했거든요 옛날에는 피파올라이언3 초창기 때는 순위경기 탑텐 안에 들면 월드 베스트카드 그때는 월배밖에 없었죠 어 월배를 한장씩 줬어 1등 2장 주고 어 저는 순위경기 어 그걸로 돈 벌었구요 아 잘 입고 정수기야 자 일부러 그랬나 뭐로 그랬나 자 상대판 모르고있으면 좋겠다 어 한골 넣고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파 배성세입니다 상무순 해설명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손에 또 기다렸던 경기인데요 아 돌아갈 때 슬네여 제일 수고하겠네 아 잘 자 삼겹장은 스페셜캠이구나 아 큰일 났다 질라탄 어 hb 좋은데 오지는데 위험하다 크로스 오겠죠 오지는데 딜고 질라탄은 뭐 공들고 들어오니까 아무도 못 막냐 아무도 못 막아 던질 필요 없죠 빨리 할 필요 없지 어 pk pk 아 pk 안주네 이거 pk 아니야 이거 완전히 호날들 자빠졌는데 pk 맞는 것 같은데 스페셜캠이 너무 안나 어 위험하다 보거탱 안 빼기 잘했네 이번 엔진에서 전 엔진에 비해 훨씬 못하는 분들은 선수 참여도를 바꿔줘야 돼 어 선수 참여도를 어 잘못 세팅해놓으면 잘못된 선수를 사면 어 구엔진 스타일로 선수를 맞추면요 아무리 잘해도 금장을 못 찍어 아 이거 너무 저식이 차이가 많이 나네 줄라탄 센터백 괜찮은데 어 일부러 그랬나 보구나 신기하네 어 이거 좀 다져 땡큐 고마워 잘 먹을게 어 어 아 왜이렇게 어 아 아 여자친구가 어 저거 뭐죠 치킨 갖다 줘서 치킨 어 어 어 거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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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짱이죠 이게 이게 바로 참여도 높음이야 자 수비 잘하는 법은 유튜브에 여리형 강자 있거든요 어 그거 3탄 보시면 어 수비 강자 있어요 꼭 추천할게요 어 오졌죠 오졌어 완벽한 저거의 연기였죠 자 드디어 첫불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자 위기다 이거 자 몸으로 잘 박았고 에이 자 끝났어 끝났어 심판 불어줘 불어줘 자 심판 불어 불어 어 어 심판 안보네 자 위기다 잘 막아라 자 옵사이드 자 여기서 키커 바꿔주는게 좋구요 이렇게 자 키커 박아서 어 에이 난 그래도 어 랭커 출신이잖아 랭커 출신 자 좋았죠 좋았어 자 이대로만 유지하면 어 록슨 cm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격 참여도 보통 보통은 약간 어 움직임이 애매해 이왕이면 공격 참여도 높음이나 어 그런 애를 쓰는게 좀 더 공격적일 수도 있죠 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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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티키타카 좋구요 티키타카 자 코너킥도 한번 할까요 코너킥도 자 코너킥 그렇지 자 5억으로 자 5억으로 지금 저는 2천만원짜리 팀으로도 금장 찍었었어요 2천만원짜리 팀으로 몇달전에 어 어 아 자 위험하다 자 자 젠미지마 기다려 기다려 시간 끌고 와 먹었다 와 다행다행 와 다행 자 2천만원짜리 팀이 이판 끝나고 2천만원짜리 팀으로 어 금장 찍은거 보여드릴게요 그 때 금장 A는 못갔고 금장 C까지는 갔어요 금장 B는 못 올라가겠더라 2천만원짜리 팀으로 흰빨이 하도 심해서 어 도저히 못올라가 자 자 좋았죠 좋았죠 어 아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번에도 어 침착하게 패스해서 뒤로 돌리면서 골 넣었죠 개인기는 제가 잘 못해갖고 어 그냥 팀플레이 유저다보니까 패스업으로 승부 거는 스타일입니다 자 달려 얘들아 달려 달려 자 이렇게 애들 침투 줬죠 공기철 높음이라서 자 클로제 아 씨 자 이번에 클로제가 안으로 파고들은 거 보면서 헤딩 자 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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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 왔어 멘붕 왔어 멘붕 왔어 멘붕 왔고요 아 같이 좀 싣고 요거 끝나고 2000만원짜리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에이 몇 프로로 올리는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몇 프로라니 나이스 아 이건 운이 좋았다 아 중간정도 아 50퍼 보통 50퍼 그거는 감이지 감 자 크로스 길이는 감이구요 여러분이 그 크로스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크로스 자동화 설정을 중간으로 해야 돼 크로스 자동화 설정을 자동으로 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크로스가 진짜 개떡같이 나가 자 그래서 꼭 어 크로스 자동화 설정을 중간으로 쓰세요 저는 크로스 올릴 때 거의 거의 직각 아래로 아니면 직각 위로 거의 이렇게만 오고 거의 90% 이상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 그 엔드라인에 딱 붙어서 요렇게 줄 때만 가끔 대각선으로 누르고 자 스케줄은 어 일단 뭐 카톡 줘보세요 자 라우드롭짜리 아 CF는 질라탄 추천하구요 자 지금 5억짜리 팀이고 저는 크로스 할 때 거의 A만 눌러요 A만 자 맨티니 땡큐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영상이네요 자 보세요 자 이번거는 자 보이시죠 어 지금 은장 A까지 왔구요 2천만원짜리 팀 자 예전에 했던건데 2천만원짜리 팀으로 금장 도전 자 여기서 이제 2천만원짜리 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이 이겼어 자 이겨서 이제 전설씨 올라왔죠 자 전설씨 올라오고 요팀 보여드리면 자 구단같이 1700이죠 1700 자 구단같이 1700짜리 팀 잘 보시면 이팀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에투빵카랑 에투빵카랑 마이콩빵카는 있었어 지금이랑 비슷하죠 어떤 2천만원짜리 팀으로 어 전설씨까지는 왔었고 어 전설A는 도저히 못가게 B는 도저히 못가 제가 승급전에서 다 떨어졌고 어 이팀으로는 어 전설씨가 1개 더라고 어 이게 얼마전이요 얼마 언제적 영상이냐면 어 3월 4일날 3월 4일날 어 금장 찍은거네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계속 이어서 금장 도전 가겠습니다 자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추천하나 물어보면 되니까 자 감사합니다 땡큐 스쿼드는 5억 이상 어 받고 있구요 똑같은 골키퍼 두명 어 추천합니다 저도 똑같은거 두명 쓰고 있고 제가 뭐 어 나름 그래도 뭐 아재 치고는 조금 직장인 치고는 조금 하는거 아직 직장인 치고 뭐 프로게이머나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비교할 바에는 아니고 아 페페 죽었네 아 애매하다 아 그 비에이라 를 저는 센터백 완전 추천하여 어 자 우리형 축하드립니다 호날루 아 크로스가 잘하는데 그 크로스 자동화 설정 체크하시고 치킨 치킨 어 여자친구가 치킨 시켜가지고 치킨 먹고 있구요 그럼 금장 도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팀 평가는 방송국의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구요 스케일 추천하구요 자 록순이 어서오시고 순위경기는 4일 이상 안하면 하루 지날 때마다 4일째부터 10점씩 떨어져 08이 알로디아라는 가성비로 쓰고 있구요 되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싼 맛에 아 얘 유니폼 바꾸지 좀 유니폼 바꾸라야 이 흰빨 서로 섞이면 헷갈려 안 바꾸네 똥꼬집이 있는데 아 내가 흰을 캐야겠다 어 순경 3일에 한번은 해야돼 한판은 알로디아라가 구엔진에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수야 알로디아라 금카스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선수였고 약간은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팬심이 좀 있고 자 이거 승급전이라 좀 집중할게요 아 상대편 팀 오지네 캔벨 바이콩 어 포구바 없는 선수가 없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대편에 캔벨이 있으면 못 들어 시즌카로는 캔벨 대적할 수가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진짜 위험했다 들어갈뻔했네 이거 아 아 못잡았다 아 질라 저 쓰리톱에서는 어 질라탄은 공격창조 높음이 아니라서 쓰리톱에는 질라탄이 별로 안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자 제가 또 코너킥은 좀 차죠 자 코너킥은 나의 희망 좀 짧은데 아 야 이걸 잡아내네 아 아 자 여기서 자 잘 끊었어 잘 끊었어 질라탄은 4114 스타일에서 포메이션에서 추천하고요 쓰리톱에서는 참여도가 안좋아서 질라탄 표출 클로제가 2일이라서 제가 안쓰는데 시즌카에서는 쉐링홈을 쓸 수가 없잖아 그쵸 어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강력한 헤딩이 있는 애가 시즌카는 공격창호도 높음에 강력한 헤딩이 있는 애가 없어 어 클라이베르트가 하나 있기는 한데 어 너무 똥이야 써보면 어쩔 수 없이 클로제 쓰고 있는 거고요 마음 같아서는 안쓰고 싶은데 아 이거 바보같이겠었네 근데 그럼 제가 목표가 5억은 안 넘기는 거거든요 지금 5억4천인데 어 그래서 쉐링홈 안쓸려고요 그냥 요걸로 그냥 금장 찍고 재미로 하려고 어차피 뭐 어 재미로 하는거잖아 게임은 그쵸 어 게임 잘한다고 뭐 어디서 뭐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에이 아 이번에 연기는 좋았는데 자 연기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아쉽네 스위퍼는 금장 A까지 저는 저는 본캐는 금장 A인데 스위퍼 잘 쓰고 있고요 어 어 이제 수비할때 중요한거는 댐비지 어어어 어어 아이씨 자 수비할때 중요한거는 댐비지 않는거 댐비지 않는거 어 아 어 10 아 진짜 운 없다 아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팀이 좋은 팀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절로 튀었네 어 어쩔 수 없죠 어 아니 나는 좋은 차수 다 못 넣고 어 상대편은 하는데요 한방해있는데 한방에 엠 일 poly 이제 아 아 아 습 칠 억이면 으 썩스캐 보다 나요 썩스캐 보다 남자 제일 제가 볼 때 제일 좋은거는 스캐 대장 성능과 수비는 대장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 공격은 5성도 아니고 히든이 안좋아 그래서 히진카는 섞어쓰는걸 제일 추천해요 최근대리는 PC방 버닝이벤트 대신 해주는거구요 감추합니다 현지보다 훨씬 나아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고 대낙도 대신 해주고 매일 자 위험하죠? 자 큰일났다 위험하다 어 어디있는데? 어 위험했다 저는 포돌스키는 잘 안쓰는편이고 레스터는 안할게요 레스터는 안하고 저는 대장하고 스키팀 좋아하고요 그냥 일반팀 스쿼드는 누가 짜도 똑같잖아 그쵸? 누가 짜도 똑같애 요즘은 초딩들도 팀 잘 알아가지고 초딩들이 짜도 나랑 짜는건 거의 똑같더라구요 별로 안좋아합니다 팀팀은 아 아깝다 200억.. 200억 바르셔서 나쁘지 않죠 아무리 200억이라도 참여도는 못 바꿔 그쵸? 히든도 못바꾸고 야 1000백있지 읽기.. 읽기전용 못얘기하는거야? 어떤 파일 얘기하는거 읽기전용 벨CM은 완전 추천하진 않구요 그냥 쓸만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수부수가 너무 좋아서 크로스홍 답이 안나오네 달리기 못따라가죠 역시 시즌카의 한계 못따라가 호날드로 아 이판이 지겠다 승국전에서 지금 짜증나는데 코너킥 유도 코너킥 유도 자 코너킥 유도 좋았죠 자 일부러 코너킥 유도한겁니다 왜냐면 코너킥이 그나마 이런팀한테는 어 골확률이 제일 높아 아아 마을이 맞았는데 제라드씨는 나쁘지 않은데 그 CGM은 어 화려한 개인기랑 플레이 메이커 동시에 있는 선수가 좋아요 어 오코차도 CGM 써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라드 좋은데 어 화려한 개인기가 없어갖고 볼컨트롤이 약간 조금 아쉬울때가 있어 아 얘 되게 잘하네 라인타기 오준이 자 위험하고 끊었고 아 뭐 이런게 다 뺏겨 아 진짜 오코차 키가 작아서 그런가 저번에 조박이라서 그런가 지금 공미 선수들은 가격이 다 망했어요 왼발 말고 오른발 공미들은 비싼 선수가 거의 없죠 쿠코 말고 공미들은 너무 대체자가 많고 공미는 골을 잘 못 안 넣기 때문에 좀 티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공미는 다 싸 오코차만 망한게 아니라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아아 이거 이게 안들어가냐 와아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들어갈법 팬던데 와아 자 승급전이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아 아쉽다 방송 나이 60이고요 아 난 솔직히 들어갈 줄 알았어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호날두는 윙은 08이 확실히 좋아 08 추천하고요 08이 크로스 수치 높고 시야 좋고 택배 크로스 기본 장착 뭐 세 조각이면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자 그럼 또 될 때까지 해볼게요 자 실제 나이는 비밀로 할게요 어 뭐 나이가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 컨디션 굉장히 좋죠 자 해볼만하다 해볼만해 해볼만해 자 예 굉장히 좋아 유튜브에 가면 여려한 강좌 있으니까 강좌 꼭 좀 보세요 도움 많이 될겁니다 일단 한달이 있다면 오늘하고 똑같이 살건데요 어 저는 어 오늘을 어 내일 죽어도 어 오늘 행복할 수 있게 어 평생 후회 안하는 인생을 살자가 목표기 때문에 어 내일 죽더라도 뭐 아무 오늘이랑 똑같이 살거야 진짜 어 치킨먹어 치킨녀 응 아 밥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어 혁신이 아 혁신이 운동하고 왔잖아 운동해서 못 먹었구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꼭 이겨야 되니까 여기 어 집중중할게요 하하 상대 되겠지 불애메이 있대 아 맨 자 저란핑이 웃기네요 응 어 이 포메가 원래 어 알고도 못 막는거야 어 총 팀 좀 막아야 응 아 아깝다 아 저는 노연진 유적이기 때문에 남의 거 사줄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건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는구나 내가 여러분 부모님은 아니잖아 그쵸 내가 남의 거 왜 사줘 남자가 누구한테 사달라 그러면 별론 것 같아요 폼이 안 나는 것 같아 그쵸 자기 인생은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아 아깝다 별풍 안 쏴도 되니까 그런 말 하지마 제일 싫어하는 게 별풍 쏘면 뭐한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말은 비매너니까 자기 해주세요 매너방이라 일단 수비 참여도 안 바꿔놨구나 어 큰일 날 뻔했네 종족성이야 그 질문은 독립예정 좋은 질문이야 조금 이따 요판 끝나고 제가 봐드릴게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경중이야 이거 질문 나 저기 승부전 탈락이란 말이에요 어 날라가 날라가 늦게 온 사람은 말이 많죠 그쵸 항상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이 많아 어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위험하다 어 이거 진짜 내 쭈스인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이거 되게 위험했네 어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돼 아 아 와 이거 진짜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어 아 아씨 주례가 없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어 승급전이요 승급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 많아 그쵸 어 본캐로 오면 다 털릴 것들이 지금 5억짜리 부캐로 왔다고 지들이 잘 아는지 안되니까 자 벤치님 땡큐 지들은 지금 본캐로 열심히 해서 여기서 헤매고 있는거 아니야 그쵸? 어이 또 뺏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약간 어 비매너 유저가 좀 와갖고 내가 기분이 좀 안좋아요 아 아깝다 지금 월클 A 이거 이기면 전설 A, C 가는 승급전이에요 계속 잘립니다 공격전이 대단합니다 아 이거 포그바 준게 아닌데 아 왜 포그바한테 날라갔지 아 미치겠다 아 아아 이거 저기 쟤한테 갔으면 백포골인데 클로즈한테 갔으면 아아 아 위험하다 자 자 마지막 찬스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모드리츠 들어가죠 자 예나 여러분이 어서오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너 부탁드릴게요 자 느끼고 계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아 이거 너무 힘드네 클로젯 0823카요 5성이라서 원래 클로젯 되게 별로 안좋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시즌카기 때문에 자 걸렸어 걸렸어 자 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부레메가 아 자 보아텍은 14T 14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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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K 가나 이거 아 나 PK 싫은데 내가 잊어야 되는데 자 위험하다 아 긴장돼 자 교체 한 번 할게요 아 지금 확실히 포그바가 스태미나가 너무 없네 꼬리 잘나 꼬리 잘나 왜 이렇게 개념업용 애들이 피팔 많이 하지 밖에 나가면 조팥들이 온라인상에서 말이 많아 그쵸 온라인 아니면 쟤네들이 언제 저렇게 큰소리 쳐보겠어 자 마지막 공부 될 것 같네 운 좋으면 한 번 더 되고 어우 안 돼 야 이거 뽀록 되겠다 뽀록 어우 위험했어 아 아 롤서 장난 아니야 아 자 지금 또 위기다 위기 아 이거 먹으면 큰일나는데 자 위험하죠 아 마그마 한 번 주어있는데 아 스터리도 아 어 어 저는 방향키로만 어 C버튼 누르면서 방향키로 그 정도만 합니다 개인기 잘 못써갖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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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위험했다 위험했어 어 아 윌리암 금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위험했다 어 어 어 와아 아 아 진짜 운이 없다 아 금 금장 못가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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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에 올라오면 되죠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판 다 이렇게 지냐 로버는 못생겼잖아 그쵸? 아 열받아 자 계속 가볼게 계속 아 열받아 어 40억 스캣 4백 글쎄요 뭐 비지츠 하나 쓰고 루이스 하나 쓰고 어 오른쪽에 뭐 김태형 어이 쓰면 되겠네 지금 시대가 싸니까 어 이거 여자친구가 사준거라 어 무슨 치킨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주는대로 먹는거지 허각 허각은? 어 고마워요 허각 닮았다 그래서 난 보통 이제 아빠 닮았다 그러던데 어 여자친구가 부인이네 어 여자친구가 부인이네 어 여자친구가 부인이네 저런식 했지 왜 안했어요 많이 못먹어 내가 양이 작아가지구야 자 이번엔 꼭 이어 봅시다 화이팅 아 아 이거 때문에 조금 혼났어 응 어 퇴근하고 와가지고 맨날 방송한다고 혼났어요 어 자 방송은 10월 1일부터 했는데 어 거의 어 하루도 안 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데 어 맨날 방송하고 그런다고 혼났어 안그래도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먼저 골을 골을 넣는 수밖에 없죠 그쵸? 어쩔 수 없어 넥슨이 게임을 이렇게 만든거지 어떡해 어 10월이 생일이야? 어 나 방송 시작한 날이네 어 아 아깝다 어 패드 익숙해지면 좋아요 익숙해지면 장점이 많아 제가 안그래도 어제 패드 장점에 대해서 강좌 한 번 했었거든요 응 패드 지금은 여러분들 패드로 갈아타는거 비추하고 어 좀 이따가 피파온라인4 나오면 그때 패드로 갈아타세요 아니면 뭐 다른 축구게임으로 할 때 지금 상태에서 하면 너무 어려워 야 진짜 클로제는 스쿱턴 할 때마다 다 뺏기네 한 번 또 저기 스쿱턴을 성공 못하네 야 아 진짜 어 중고 저는 추천하죠 어 위험하다 자 2억 2억 대장 센터 센터팩 누구 좋을까 어 14팁 보아텍이나 요즘 메르테가 아주 그냥 인기 많잖아 메르테가 거 어 선수들 많이 써갖고 오 패드 패드 이게 패드죠 패드 자 어서오세요 메르테의 비누티도 나쁘지 않죠 아 진작 이런게 터져줬어야 되는데 아까전에 아 역시 나는 코너킥에 강해 자 코너킥 좋아져 코너킥만 잘해도 게임하기가 훨씬 편하대니까 드록바 별로 추천 안할게요 쓰기 어려워 드록바 민첩이 또 낮고 참여도도 안좋아서요 여러분 고수면 괜찮은데 쓰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결점력이나 이런거는 괜찮죠 근데 드록바가 헤딩도 잘 들어가는데 문제는 헤딩을 못해 잘 공이 머리에 못맞춰요 옛날만큼 아뇨 나 사재기 하라고 안했는데 참여도 표지 때 내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영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날 제가 어 그날 제가 그 5원이 떴어 월드레전드 5원 알죠 5원이 뜨는 바람에 2억을 벌었어 저는 아시겠지만 노현준 유저라서 뭐 피파 망해도 저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5원을 5원을 오늘 먹었으니까 2억갖고 한번 사재기 해보겠다 드록바 그래서 그날 산거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는 따라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따라사서 근데 따라산 다음에 나중에 한달 뒤에 오르긴 했어요 벤제만은 별로 안좋아합니다 역시 벤제만은 뭐 5성도 아니고 참여도도 보통 낮은 이거 그쵸 강력한 헤딩 있는 것도 아니고 망해도 상관없으면 뭐 사재기 한번 사는 재미가 있죠 그쵸 어 그때 내가 그 저기 옥스 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사재기 달인이야 어 시세 예측 달인이 있었어요 우리 방에 그래서 그분 따라서 그분이 사재기 하는거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나도 한번 돈벌어 볼라고 사재기 시작했었죠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구 제가 사재기에서 딱 한번 돈 번 적이 있었는데 호나우즈 님 사재기 해가지고 6개월 기다렸어 6개월 아 진짜 안오르네 아 뭐 다 넘어가냐 아니죠 어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버는게 중요한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유리화하거나 아니면 뭐 유저가 많으면 또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기 뭐야 어떻게 해서든 돈 버는게 중요하지 그리고 대부분의 인기게임들이 무료게임이 많잖아 아 이거 안들어가네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분의 국민게임은 대부분 다 무료였어요 옛날부터 뭐 저기 뭐지 스타 스타 또 뭐 있었죠 스타 포트리스 카트라이더 어 대부분 또 뭐있을까 국민게임 어 서든어택 서든어택 전부 다 무료였잖아 우리나라에서 유료게임이 어 국민게임이 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어 메이플소리도 뭐 부분유료하죠 그쵸 어 아 진짜 아 아 열받는구만 이런 말을 누군가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아닌것 같아요 대단한 성공이에요 아이고 반코트 게임인데 골이 안들어가 야 진짜 골 안들어간다 아 피파 어 어 초창기때는 한 1년정도는 현질 안해도 게임 할만했는데 어 월드 레전드 나오면서 현질 안하면 아직 못할게임이 된것 같아요 아 그전에 월드 레전드 그전에 월드 레전드 있을때는 현질 안해도 할만했거든요 아 아 진짜 아 야 이판 아주 그냥 장난하고 고른이 없구만 자 스케줄은 카톡주세요 어 자 어택님 어서오시고 늦게오신분들을 추천하마시 복돌이? 복돌이가 뭐죠 복돌이? 복돌이 CD게임은 뭐얘기하는거지? 아 아 피파 16도 그래요? 어 어 어 어 콘솔게임은 한번 사면 어 현질 안해도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나 요즘은 맥슨한테 못된거 배워왔나 야아 이거다 이거 주거 피싱은 뭐 사양에 따라 달라 어 자 이번에 아주 좋았죠 연장전에서 먼저 득점 만나는건 상당히 유리한 일치인데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연장전은 한국골 싸움입니다 아주 유리한 곳인데요 예서 이 경기 반판까지 집중력이 요즘은 중국 표시 모르겠네 어 아 이거 못잡네 자 나이스거 포부바 자 자 교체 한번 해야지 방금 클로즈에는 추떡이었습니다 추떡 추떡으로 살짝 어 수비 스킬을 넘겨줬죠 어 이제 컨디션 많이 죽었네 아 아 누굴 바꾸지 자 심판 불어라 제발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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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자 자 자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연장을 오래가 지금 선수교체해서 그런가 선수교체하면 이상한적있더라 어 어 그쵸 무가군 유전도 필요해 어 그쵸 무가군 유전도 필요해 로우를 쓸 수 밖에 없는게 어 공중볼 확실히 좋죠 키가 크고 자 걸렸어 나이스 자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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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스 잘살렸어 아 이거 전판에 이렇게 이겼어야 되는데 아 이제 뭐 이판을 일단 이긴 했는데 아 너무 아쉽네 우와 자 이번에는 QA였습니다 QA 야 진짜 멋있었다 자 자 후퇴닝 감사 땡큐 자 살아남은 있어 살아남은 있어 살아남은 있어 살아남은 있어 연장해서 3골 넣었네 자 분위기 좋죠 지금 어 팀 잠깐 보여주고 갈게요 그럼 자 분위기 좋죠 지금 팀 잠깐 보여주고 갈게요 그럼 하정훈이 어서오시고 하정훈이 자 이 포메이션이 좀 특이하죠 어 제가 쓰고 있는 오른쪽 어 몰빵 포메이션 지고 한 번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어 자 강독정보 나중에 받을게요 어 그거 뭐 얼마 돈 또 얼마 안 되니까 어 어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 비이라가 핵심인데 죽었네 아 클났다 보듬에 한 번 넣어볼거야 보듬에 호날두도 배터리가 다 됐고 아씨 이게 이게 후보가 후보가 너무 빈약해 어쩔 수 없죠 아 매니저 모드는 제가 잘 몰라요 매니저 모드는 안해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디아라가 있네 디아라 디아라를 쓰자 디아라 드록바는 이번에 쓰기 굉장히 어렵죠 드록바 나도 못쓰겠던데 아 오비네 베일 중위에 쓰고 괜찮아요 와 이거를 아 역시 플랑 대박 찬스였는데 어 베일이 원래 수비수 출신이잖아 플래 대인수비도 좋고 패스도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베일이 참여도가 좋아서 저기 쓰는 거거든요 참여도가 자 클로제 아이씨 다시 한번 클로제 아이고 날라가는데 저 약간 유니폼 색깔이 보호색인데 어 잔지랑 헷갈려 이름인지 몰랐어 자 어서오세요 백님 아 씨 꼴대 맞네 네 아 진짜 블랑 아 블랑 미워할 수가 없어 아 제 블랑 쓰고 있거든요 아 블랑 진짜 짜지나 자 이거 깡패야 어 자 잼 로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잘 오셨어요 지금도 베일이 한건 했죠 뺏었잖아 상대편이 연기가 뭐 계속 좋은 스타일 아니네 그 다음은 다행이다 팀 좋네 아 너무 길었다 나이스 자 좋았죠 좋았죠 아 이거 호날두로 짧게 끊어먹으려고 그랬는데 길게 갔네 흐흠 야 이건 뭐 기술보고서에서나 나올 것판 플레이인데 아주 멋지네요 거의 전부가 엄청나게 점점이 있는데요 타이밍까지 완벽됐어요 대단합니다 자 이런 플레이가 좀 저기 승급전에서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쵸 승급전에서 꼭 삽질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이 다이스컷 자 좋았구요 자 감사합니다 땡큐 어 네 뭔가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아 또 불랑이야 아 이거 제꼈는데 아 불랑 진짜 좋구나 자 뭔가 만들어갑니다 지금 어 클로리에 스쿱터 썼는데 어 또 박혔어 흠 자 감사합니다 제이빈님 어 지금 저기 뭐죠 어 수직 동기화 때문에 고생한 뒤로는 어 다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호날라 믿고 줘볼까요 아 불랑 혹시 불랑하고 캠벨은 아 너무 힘들어 이해로도 뭐 힘들고 그쵸 비싼 선수가 이유가 있어 써보면 와아 쓰읍 아 이거 한 박자 늦었다 한 박자 늦었어 진짜 좋았는데 옵인거 옵 같았어 옵 같긴 했는데 근데 안줄 수도 없잖아 그쵸 황드러 황드러 뭐 쌀 때 나중에 다시 사야지 그쵸 아니면 돈 없으면 2천 수도 괜찮은데 아 역시 캠벨 캠벨 때문에 어 클로제가 보이질 않네 지우개네 월드레벨 월드레벨 라운드 자 수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풀어 야 3회전 너무 시간 많이 풀어 강렬하게 풀어가는게 좋은데 자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다 아 아 베켄바워 진짜 야이씨 어우 금장 어우 대단하네 개독심 만났어요? 어우 이겼어? 그럴따만 이겨주면 이제 대단한건데 어떻게 이겼는데 그쵸? 못 이기기 씨 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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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PK인데 아아 진짜 열받네 어 다시 좀 가요 자 이거 웃겼다 뒤꿈치 패스 우연인가요? 어 아 안타깝다 어 그거 클로즈가 역시 발로는 골을 잘 못 넣네 어 아 아잠아 그 시간 다 됐어도 교체해주는게 좋습니다 어 그래야 다음판을 위해 좋더라고 오 불어 불어 자 불어주세요 심판 자 좋았고 경기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종료 히스를 울립니다 자 좋아 좋아 다시 한번 승급전 금방 도전 갈 수 있겠네 자 한파만 더 이기면 또 승급전이죠 어 승급전 다시 재도전 갈게요 근데 이겨야 돼 이거 지면은 또 다시 아아 자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 추천 안하면 로버원 됩니다 아 부럽다 금장핀 지금 이팀 그리고 클로제를 어제 11시인가 샀거든요 내 생각에 클로제가 한 두어판 하면은 어 두어판 하면은 이제 떨어져 그 컨디션이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고 어 자 호날두 어 다행이다 호날두 8944? 아 돈이 아깝잖아 노현진 유저한테 어 큰돈인데 경험치 이정권도 여기 몇개 없어갖고 오 자 상대편 팀 좀 볼까요 오 비슷하네 나랑 상대편 나랑 비슷하다 흠 지금 경험치 이정권이 부감독에는 너무 없어 지금 그럼 한 여유분이 한 두세개 있으려나 이게 또 만내빈가 아닌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 어 워크레인구나 나랑 점수 거의 똑같네 어 아 어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오늘은 어 스케줄 일단 잠깐 마감할게요 오늘 제일 와요 슬슬 팔이 좀 아프다 옛날에는 게임을 많이 해도 뭐 손가락이 이상이 없었는데 패드로 바꾸고 나서는 게임 마냥 확실히 팔이 아프다 패드가 그게 안좋아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요 아 연기 아쉽다 아 얘 잘하네 어 이분 잘하네요 어 연기에 오지는데 어 시즌카로 월클 찍을만하네 잘한다 어 사랑? 어 글쎄 오늘 좀 많네요 어 어 어제는 의외로 별로 없던데 오늘 방송 bj 누구 시나봐 오늘 누가 시죠? 어 오늘은 뭐 누가 시나봐 뭐든가 어 뚜꾸나 어 저기 누구죠? 어 누가 쉬는 것 같아요 생각이 보통 보면 누가 쉬는 날은 좀 어 상대적으로 푸꾸시지 역시 오늘 누구 쉬는 것 같애서 어 자 푸꾸 땡큐 오늘 쳐줘서 감사합니다 푸꾸님 가끔 쳐주세요 어 자 이번에 qa qa 아 그거 어 은장 까진 다 먹 먹어요 어 자 이번엔 qa 크로스 이 크로스도 어 열이형의 크로스 강좌 보시면 어 나오는 크로스죠 아 개인기 들어갔는데 먹혔어 아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우와 방금 bj가 날아가나 봤어요 어 진짜 웃기다 정확한 태클 공격도 넘어갑니다 아니 qa qa 방금 얘기해줬죠 qa로 올렸어요 그 페널티 박스 밖에서는 a로 올리면 안돼 그 페널티 박스 라인 지나서는 a로 크로스로 올려야 a가 크로스로 먹히구요 페널티 라인 그 밖에서 올릴 때는 항상 qa로 올려야 크로스가 나갑니다 어 엔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피파는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자 땡큐 땡큐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계속 가봅시다 야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여기 슛 진짜 살살 찼거든요 어 진짜 살살 찼어 야 이걸 어떻게 홈런을 치고 있냐 어 추신수야 추신수 진짜 어렵다 네 어느 쪽을 택할 시 양쪽 모두 바늘통로가 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공을 차지하러 달려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오늘 강종호 홍롱초 땜에 강종호 홍롱 맞나요? 강종호 홍롱초 딱 아까 방송 전에 뭐 기사 제목만 본 것 같애 아 강종호 다시 살아났으면 되겠다 고상에서 지금 복귀했잖아 그쵸? 어 유현진 또 슬슬 준비하고 있다는데 유현진 어 우리 현진이가 또 와야지 그쵸? 어 어 어 타자도 재밌지만 투수가 잘해야 더 재밌어 투수는 계속 나오잖아 어 타자는 어 한번 나오려면 어 어 3회를 기다려야 돼 3회를 어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자 이거 위험하다 위험해 어 자 좋았구요 야 이번판 알라바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야 알라바 잘하고 있어 야 이거 잡나? 에이씨 수아리드 특정은 대단하네 유현진 하나로 아 유현진 메이저리그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 지금 저게 누구야? 지금 프로야구에서 어 최다승 투수 누구에요? 누가 제일 잘하고 있어? 방어유라고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윤성민은 요즘 잘하나? 지금 어 우리나라 프로야구 안 본지 너무 모르겠고 걸렸어 걸렸어 아이씨 걸렸네 아 너구리? 아 모르는 애네 아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우 자 나이스컷 자 자 좋았죠 자 이제 드디어 저기 뭐야 어 승급전 들어갑니다 생각죠 야구 요즘 안 뭐 옛날에 많이 봤죠 자 아까 누가 전 아 맞다 아까 생각났는데 아까 누가 굉장히 긴 질문 하나 있었는데 인생에 관련된 질문 있었는데 그분 나갔나 뭐 원룸 어쩌고 저쩌고 질문 있었는데 원룸 자 승부차기는 심리전인데 가운데로 잘 노리는게 중요해요 특히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차는거 잘하면 유리한데 시세는 저도 그렇게 잘 맞추지 못해 시세는 아 망했다 아 왜 승급전만 오면 애들 컨디션이 왜이러냐 와 씨 망했다 컨디션 다 망해 다 망디션이야 망디션 어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낫네 상대편 시즌카네 아 시즌카 무서운데 저 속 이거는 피파온라인3는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은장 월드클래스 아래인 분들은 손가락 단련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 아 뭐 저기 뭐죠 어 선수도 중요하고 스태프도 중요한데 손가락보다 중요한건 없어 으 으 으 으 아우드로프 글쎄요 나중에 뭐 시세는 나중에 뭐 패키지가 나와봐야 알죠 지금 패키지로서는 가능성 어? 어? 아 피키있는 물인가? 난 무조건 피키 줬으면 좋겠어 어 나한텐 으음 자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아아 똥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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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 잘하는데 어 방향전환이 너무 좋다 패스갈 방향으로 완벽하게 방향전환하는게 너무 좋네 아 이거 안짤릴거 같아 이거 폼이 부가 불캔거 같은데 네 나이스 흠 아 자 롱슛 좋았고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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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라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 살짝 위로 아 이것도 아까웠다 흐름 뭐 나쁘지 않네요 잘하고 있어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으세요 승부차기 할 때 뭐 별건 아닌데 하나 뭐 저기 너무 방향을 정해놓고 막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이거 심리전이라 또 하나 저는 있는데 상대편이 처음에 찼던 방향은 한번 꼭 찰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은 한번 꼭 막습니다 승부차기는 지금 고수들은 보그맣잖아 보그맣는 수준이면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철저히 심리전이라 저도 보그맣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 천천히 차는 슛 있죠 피쳐있대 네 그거는 보여 그거는 나도 좀 보이더라고 강향이 특히 가운데에서 살짝 옆으로 차는거는 위험하다 자 보아템 오지는구만 아 이러면 이게 자 이거 끝인가 한번 더 되나 한번 되는구나 자 쿠노킥 유다 한번 할게요 쿠노킥 쿠노킥 안주네 자 쿠노킥 성공 쿠노킥 루호 저기 루야 로호 뺐구나로 로호 심판 부러워 끝났잖아 팔 모양도 있었어 그쵸? 여러가지가 있었어 위험하다 아이샤 좋았죠 베일을 CM해놓으면 이게 좋아 베일 상대편 나갔다 아 상대편 나갔죠 좋았어 자 한판만 더 이기면 어 드디어 또 금장 가네요 자 나갔지? 나가면 같았어 자 먹고사랑님 어서오시고 저는 메시는 안써요 메시는 2번 엔진에서 별로 안좋아요 자 5억짜리 팀으로 금장 도전 가고 있구요 자 한판 이겼으니까 그 다음판 이기면 이제 드디어 금장인데 이길라나 모르겠네 잠깐 이제 손 좀 쉬고 어 쉬고 질문있으면 질문 받을께요 어 그 울산당님 그 저기 뭐야 어 자동화 설정 체크하세요 지금 초보인분들이 초보를 못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자동화 설정이 잘못되있는 경우가 많아 방송국에 가면은 자동화 설정 제가 어 올려놓은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자동화 설정 한번 체크하세요 특히 저거 뭐야 선수 자동 전환을 자동으로 하면은 어 완전 자동문 되니까 그거 제일 먼저 보시고 어 어 AI 설정 AI 설정 어 아 메시요? 메시 본인이 좋으면 상관없죠 저는 초보한테 추천 안하고 약간 메시가 침투가 안돼서 그래서 그럼 추천 안한다는 얘기고요 윙에 싼거 추천한거는 이천수 싸야지 이천수 선수 자동전환 익숙해지면 수동이 최고 어 만약에 수동 아니면 공중골 좋구요 어 자동은 무조건 하면 안돼 자 선수 자동전환 자동은 무조건 하지마세요 자 선수 자동전환 자동은 무조건 하지마세요 황성홍 초보는 비추 좀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참여도도 안좋고 아 빨리 지겹다 빨리 끝나라 이럴때가 제일 싫어 쉐링엄은 헤딩은 헤딩 침투는 좋구요 볼 컨트롤은 매우 안좋아 쉐링엄 색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크로스 유저라 크로스를 많이 하는 편이라 쉐링엄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쉐링엄 너무 안좋아 유상철하고 포그바는 참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포그바는 어 키가 커서 확다리가 나오잖아 확다리 나오는 선수랑 안나오는 선수는 체감이 절대 못따라와 키 크고 비싼 선수들은 다 이유가 있죠 어 줄라턴 또 잘 쓰고 많이 오죠 어 어 어 아레스는 아레스는 어 화려한 개인기 있고 화려한 개인기 있고 연계도 되는 선수 호날두 같은 선수가 좋죠 아레스는 저랑 똑같은 포메이션을 간다면 뭐 호날두가 어 제일 최적화 된거 같아요 아니면 뭐 라르손 정도는 흠 국바의 젊은한 슈팅 키퍼의 선박입니다 06W 토니는 나쁘진 않은데 헤딩 할거면 좋고요 토니 근데 토니도 마찬가지로 헤딩 말고는 별로 쓸게 없잖아 그쵸 드리블이 되게 좋다거나 뭐 히든이 다른게 있는건 아니니까 드리블 좋은 스트라이커는 뭐 웨아 펠레 뭐 호날두 라르손 뭐 쓰리톱 아니고 투톱 스타일인 경우는 질라탄까지 드리블 좋은 공격수라고 볼 수 있겠죠 5억 이내에서는 쟤 있잖아 비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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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로서는 어 좋아요 헤더로서는 보면 자 사단님 어서오시고 자 드디어 금장 도전 갑니다 어 비엘이 쓸만해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함으로 5번 되니까 자 서비님 말고 일반 저기 감스트랑 두부랑 어 누구죠? 비기인 이런 분들은 순경실력이 어느정도 돼요 어 다른 분들 실력을 몰라갖고 자 펜갑 해주시면 감사 어 아 게임은 잘 못해? 아 그렇구나 아 다 금장이 어 잘하네 금장이면 금장이면 금장이 금장 A를 얘기하는거야 금장 C를 얘기하는거야 아 금장 C 실력 아 금장 C 실력 오케이 오케이 금장 C가 딱 그게 있는게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 여러분 금장 C를 딱 오면은 어 월클 까지는 월클 길이 붙어 월클 길이 붙고 금장 C 올라가는 순간 어 금장 길이 붙어서 금장 C 부터는 올라가게 굉장히 어려워 어 2천만 스쿼드로 금장 닿았어 어 감수 잘하네 뭐 팀 빨동 어 어 실력이 좋죠 카카 스트라이커로 괜찮아요 카카 CF도 쓸 수 있고 카카가 공급차별도 높으면 옐리안 가마차기 있거든요 어 카카 괜찮습니다 완전 추천이라고 할 순 없지만 쓸만해 어 근데 이거 유니폼 색깔이 조금 적진다 유니폼 색깔 헷갈리죠 어 난 헷갈려 같은 붉은 계열이 좀 들어있어서 어 유니폼을 잘못한텐데 기관이 진짜 일단 아 요니폼을 잘못한텐데 요니폼을 잘못한텐데 다음엔 빌긴 700억 어 엄청나네 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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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스 팬이에요 감스 방송 몇번 봤는데 아 웃긴건 감스 못따라 진짜 짱이더라 다른 방송을 제가 안봤는데 감스는 아 진짜 웃기더라 요거 안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너무 많이 그쵸 근데 요기 또 그 방에 또 마시지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어 이 자식들이 왜이래 얘네 승부조작하는거 아니야 이거 감짝 놀랐네 승급전이라서 반드시 이겨야되는데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되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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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기 좋았죠 야 코너킹도 아 아깝다 아 네 와 코너킹도 안주냐 심판 좋아요 아 저는 소울이에요 소울 차 dodge살때 있나 어 그럼 서울에만살았을 그래서 부모님은 정상도고 쟤 칭 베프는 또 전라도고 아 나 태어난건 부산에서 태어났구나 근데 부산에서 한달밖에 안살았구나 태어나서 어 자 나이스컷 좋아 어떤 애들이 나한테 어 나는 정상도 사투리도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대 특히 단어 선택에 있어서 겁나도 쓰고 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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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들어왔다 에이 와 이걸 막았어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걸 막았어 야 이건 들어갈 뻔했다 씨 아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저기 승부 못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자 이제 순경에 좀 집중할게요 쉐링어 좋구요 잠깐 순경에 집중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면 안돼 아 이거 지면 아 씨 승급 못하잖아 아 아 원기다 자 화이팅 자 가자 아 아 아 너무 시간 끌었다 어 뭐야 이거 큰일났네 인작이 은근히 침추되고 좋던데 인작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약간 인작이 베르 움직임은 약간 베르칸프같이 침투하는 느낌 인작이는 옥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번엔진에 옥줄이 숨겨진 히든이라고 누가 인벤에 올렸다고 자 걸렸어 걸렸어 아 이거 오드리치 미쳤나봐 패스를 어떻게 왜 이따기로 날리냐 실망이 안 걸렸지 아 막아 막아 크레스포는 나는 별로 안 좋던데 이거 내가 던진거 아니고 이거 버그다 또 아 짜증나 아 맞다 이거 드로잉 버그 있는데 이거 프로게이머들 대회때 얘기 안했나 아 아 아 자 제발 한꼬만 넣지 한꼬만 자 코너킹도 좋았고 지금 여기 월클 에어 구감도 구감녹이도 자 이제 승급전입니다 이거 이기면 이제 전설시 되는거지 아 아깝다 자 좋아 좋아 한 번 더 자 좋았어 자 제발 한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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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큰일났다 아 얘 또 공 돌리네 야 공 돌리지 말고 내놔 내가 돌려줄게 자 좋았어 한 번 더 자 추가시간은 3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공돌 구하면서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골 폭파 마지막 공격기회입니다 막판 공점골 기회 아 좋네 아 열받아 아 아 아 자 한 번 더 기회있어 한 번 더 아 자 마지막판 마지막판 아 오늘 두 번째 승급전인데 어 아 아 지금 어 팀이 후졌잖아 어쩔 수가 없어 팀이 후져서 제가 뭐 게임은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 늦게 오셔서 그렇지 일찍 오신 분들은 어 다양한 루트로 골 많이 넣었습니다 자 추천 감사해요 성주님 땡큐 아 아까 골 어떻게 먹었지 누가 먹었지 아 아 피고 죽었네 자 반말과 비매너는 강태니까 어 매너 부탁드릴게요 이번판은 감이 나쁘지 않은데 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있네 자 잘해보자 제발 어 어 코너 강좌 코너 강좌 감사 어 둘 다 승급전이네 팀 또 비슷해 팀 또 비슷해 칭호 히든요 아 글쎄요 칭호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칭호가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나 그게 중요한거지 어 저는 칭호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아 저는 회사원 회사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스포츠 해성세입니다 박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오늘은 좀 안 돼요 오늘 제일 많이 하는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에이 어 드리블 엄청 잘 치네 어 드리블 엄청 잘 치네 어 어 위험했어 자 위험했다 자 좋았고 아 상대편 전시즌 금작 아니라고? 상대편 얘기하는 거야? 아 아깝다 나이스 클로즈 자 좋았고 자 금장 가나요? 자 좋았어 좋았어 카톡 아이디고요 자 침착한 슈팅 좋았다 잠깐 게임에 좀 집중할게요 채팅도 못 볼 수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기고 있을 때 집중해야 돼 왜 안 껴 왜 안 껴 방향 전환이 많은 스타일이네 자 잘 끊었어 잘 끊었어 역시 핑거 빨라 아 진짜 모두리치 진짜 안승이네 안승 자 수비수를 완전히 쌓아놀립니다 자 이팀 플레이의 기본이 바로 개인기술인데 대단합니다 3패 오졌고 한 번 더 가자 아 양쪽에 걸렸네 양쪽에 걸렸네 내가 도와준 것 같은데 이거 자 내공이네 자 내공이네 운까지 따라준네 운까지 따라준네 아 아 자 가자 한 번 더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완전 좋았다 완전 좋았어 알라바 3카 엄청 싸요 이것도 15 알라바 15 알라바 자 완전 좋았죠 아 좋아서 좋았어 지금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코너킥 안줄라 그러면 코너킥 안줄라다가 크로스 먹힌거죠 어 실력이 안되는거지요 흐흐흐흐 자 완벽하게 클로즈 보고줬죠 이래서 내가 클로즈 쓰는거잖아 어 쟤네들이 어 이런 플레이어 할 줄 몰라서 안하는거지 그쵸 어 철저하게 2대1패스로 가는거지 자 좋았어 비매너는 좀 약올려주는 스타일인데 어 저는 원래 비매너는 좀 약올리거든요 오늘은 좀 봐주자 근데 이 어느 팀이 승리할까 이런걸 보는것도 재미있겠지만은요 몇골이 더 커질까 흥미로운 부분인거 같아요 흥미로운 부분인거트 아유 못받겼네 아니 뭐 공까지 돌려 그냥 이번엔 꼭 이겨야되 승급전이라 지면 안돼 자 좋았어 가자 아 패스미스 데이라 아 한 다음에 있어요 지금 뭐 상대표는 영양권 없죠 영양권 개인기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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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어 자 바보가 지금 자기팀 앞에 비어있는게 볼거네 내가 위기다 위기 어 크로스 올리겠네 폼이 어 나이스 좋아 자 자 월클 2주째 화이팅 어 끝났어 끝났어 어 설마 얘는 할 줄 아는게 없어 슈페이크만 어 겁나하고 자 좋았어 좋았어 어 전술은 방송국에 있는거 쓰고 있구요 유튜브에서 여리형 몰빵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여리형 몰빵 포메이션 있습니다 자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땡큐 아 살아났어 자 추천안하면 5번 되니까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려요 뭐 비매너라고 생각할수도 있죠 어 비매너라고 생각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 이긴 놈이 강하는거죠 강한놈이 이기는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코너킥을 유도하는 이유는 어 나는 코너킥 잘 차니까요 그쵸 어 골을 놓기 위한 나만의 전략인거지 자 일단 좋구요 질문있거나 하신분들은 질문하셔도 되고 아 좋아 아 힘들게 지금 전설 레이까지 왔네 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감사하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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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축도 어 뭐야 실축도 전부 측면 공격으로 가잖아 그쵸 어 어 자 팀평 그럼 하나만 하고 올게요 잠깐만 이거 유튜브에 좀 올리구요 자 구단가치 5억 5천 자 이게 제 팀입니다 어 대장애인데 월대 월배 원래 넣는거 추천드리구요 어 어 뭐 실축에서는 어 저기 뭐야 침대 축구도 하고 하잖아 어 자 그리고 그거 뺐으면 되지 어 10이면 원래인가 뭐 50위 까지 아닌가요 어 5 5 5 5 5 으 5 으 으 으 으 자 감사합니다 땡큐 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뭐 우리 여자친구 눈에는 어 왜 그럴 수도 있겠죠 재미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대꾸기 나는 재미가 없지만 어 나는 재미가 없지만 어 얘는 매너까지 없잖아 그쵸 개념도 없고 밖에 나가면 많이 맞겠네 냅소 냅두자 그냥 불쌍한 애들이 그냥 냅둘게요 여기서 아니면 쟤들이 언제 어 이러고 살겠어 밖에 나가면 막고 다닐 게 뻔한데 어 비매너 점수가 십여점이 되면은 어 튕겨요 패배로 기록됩니다 어 전설씨 멋있는데 어 자 어 카톡은 스케줄 신청 맞구요 그 뭐 할 거 없으니까 한판 더 해볼게 여기서부터가 힘들어 여기서부터 힘든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설 a 부터 만나잖아 여기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 지금 승급전 이나 아니면 여러분 실력을 올리려면은 어 확실히 어 확실한 여름의 공격 루트가 있어야 돼 뭐 저처럼 코너킥을 노린다 든가 라인 타기를 해서 어 확실히 크로스 올리다 든가 뭔가 자기만의 어 자기만의 확실한 공격 루트가 없으면 어 꼴롭기 힘들어 여러분 저기 중앙쪽을 파는거는 이번 엔진에서 너무 어려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 보지 어 저기 어 그거 뭐죠 챔피언십에서도 중앙쪽 골이 너무 안나오고 있잖아 이번에 어 상대방 팀 5G 내요 자 팀바바 장난 아니죠 근데 드록바 3칸에 드록바 3칸 아 이팀은 장난 아닌데 뭐 어떻게 되든 될 때까지 가는거지 뭐 모두리치는 아까 엄청 뺏기더라 모두리치 빼자 씨 실망이야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 꼭 좀 부탁드릴께요 아 으 으 오늘 스쿼드랑 어 강화는 마감하고 어 패키지만 받겠습니다 5억 이상 어 패키지는 5만원 이상 어 라인 타는 법 강좌 한번 할까요 그래 라인 타는 법 강좌 만화가 그거 좋다 자 라인 타기 강좌 그거 좋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의 극장 올드 체크대 나와있습니다 자 배송됩니다 자 박문성 해설은 예전에 이 오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아 팀평가 봤다 이 판 끝나고 팀평가 좀 해드릴께요 오케이 네 오티라는 이름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하 아 옥사이드 자 위험하다 크로스 올라오겠지 아타 좋았고 아 아 아 아 아까 보니까 이 팀은 어 전형적이 완벽 완벽하게 보죠 어 크로스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주로파 쓰겠죠 아 아 지금 쌩이구요 어 어 엄청 잘하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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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좋았죠 자 이거는 크로스 올리려고 그랬는데 상대편이 막았네 자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최근 대리님 나이스야 자 오졌구요 상대편 매너도 좋네 매너도 좋아 이거 운 또 따랐다 그쵸 뒤로 이렇게 딱 흘려졌잖아 운이 좋았어 어 아 크로스 자 한번 가자 자 클로즈 좋았어 나이스야 자 좋았구요 자 좋았어 좋았어 이거는 수비 안맞아도 들어갔어 어 아니 이거는 이거는 수비 안맞아도 들어갔잖아 그쵸 내가 코너킥 엄청 잘한다니까 코너킥만 잘해도 게임이 굉장히 편합니다 코너킥 장애인이야 자 위험하다 자 커팅 오졌고 중앙은 골이 잘 안나 이번엔지는 상대팀 어 상대팀 어 처음에는 어 기분 좋다가 어 지니까 열받았어 그쵸 어 아 아깝다 아 이거 저기 스쿱턴 썼는데 저기 이건 스쿱턴이 안나가잖아 아 4성이나 아 아 아 아 어 얘는 드리블 엄청 많이 한 스타일이네 공 잡자마자 그냥 뭔가 하죠 어 아 아 자 비매너 채팅금이 잘했구요 들렸다는 아르손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어어어어 나도 아까 한골 비슷하게 넣었으니까 쌤쌤인거지 와 이거 못잡았어 호날두 아 호날두 이거 잡아줘야지 자 이번에 보아탱이 한번 몸으로 밀어주는 플레이 아주 좋았다 드롭밥 보면 잡을 뻔했는데 한번 막아줬어요 20억이면 오늘 팀 겁나 잘 짠거 있는데 스페셜템이 스키 대장이었나 스페셜이었나 어 아주 잘 나오고 있었는데 위험하다 자 위험해 와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어 와 엄청 위험했네 자 끝났어 끝났어 자 좋았죠 좋았어 좋았어 자 여기서 상대표가 마지막에 인사는 하네 중간에 약간 비매너 스타일 간듯 하다가 인사는 하고 어 D버튼 D버튼 아니 얼크 안 날렸어 얼크 안 날렸고요 아 팀평가 잠깐 그럼 해드릴게요 지금 참여도를 안올렸네 참여도 자 이분은 어 다시 다시 참여도 참여도가 없네 참여도를 찍어서 올려야지 자 피터님 볼게요 자 피터님 보면 실점이 많죠 득점은 없고 실점이 많어 일단 수비가 안되고 자 팀 또 좀 고화질로 올리지 너무 저화질이네 어 월크레이구나 쉐링홍 호날두 푸트리피고 팀은 좋네 팀 좋고 알론소가 문제야 자 지금 이팀에서 아 조각은 저는 망했고 알론소는 이팀에 좋지 않고 알론소가 저기 키가 작아서 후보로는 쓸만한데 어 차라리 알론소 자리에 키 큰 애 다른 애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뭐 루이스를 사가지고 어 비에이라 를 알론소 자리에 놓고 어 루이스를 여기 쓰든가 어 조금 알론소가 아쉽네 자 뭐 다른거는 팀은 잘 짰어 팀 잘 짰구요 어 다른거 문제없어 어 루이스 있네 자 루이스 있네 루이스 있네 어 루이스 있네 어 루이스 있네 어 이거는 알론소가 키가 작아서 블랑을 위로 올리면 되겠다 블랑을 위로 올리고 루이스를 블랑 자리에 넣으면 이것도 괜찮겠네요 어 다른거 포메이션은 전혀 문제없고 어 팀은 굉장히 잘 짰어 그리고 지금 월크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정도면 잘한 겁니다 블랑 패스가 별로라고 블랑 패스 좋아요 어 왜 에이패스는 쓸 생각을 하지마 자 제가 에이패스는요 여러분 어 자 여리형 에이패스 거의 안쓰죠 에이패스 거의 안쓰잖아 에이패스 별로 어 크게 필요없어요 어 에스로 길게 누르던가 어 자 여기는 참여도가 없는 모바일은 안되고 어 어 자 여기 방에 있나요 자 지금 온상민님 방에 없죠 온상민님 방에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티실도 뭐 나쁘진 않고 포구바는 완전 좋죠 어 그리고 나는 어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전 쓰리톱 강추 쓰리톱 지금 제 경기 한번 보시면 어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 자 제 팀 한번 보세요 제 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 실점이 많진 않잖아 저는 만약에 골 먹으면 거의 한 골이지 두 골 먹는 파는 거의 없잖아 요거는 이제 승급전이라서 아까 그런거였고 지금 거의 실점이 없는 편이죠 이정도면 팀 또 별로 안좋은데 자 그거는 뭐 여러가지 카드 얘기는 많은데 어 수비만 잘해도 여러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다시 올렸다고 다시 올리신 분 저기 여기서 앞 저기 뭐죠 링 아 여기 올렸구나 축구님 오케이 자 자 이분은 잘 보시면 자 이분 이분 순경 점수가 안 나왔네 어 세미프로 세미프로네 자 이분 잘 보시면 뭐가 잘못됐냐면 고화질 좋네 고화질 팀 엄청 좋아 팀 모시면 뭐 굴리트 라우드루프 뭐 피구 이런거 다 있죠 다 있지만 음 이분한테 지금 어 제일 필요 없는게 굴리트야 굴리트 자 제가 추천할게요 굴리트를 버려 굴리트 굴리트 팔아버리고 자 호날두 쓰시고 호날두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다가 어 RS LSCF 쓰지 말고 어 저처럼 어 제가 쓰는 여리형 추천 포메이션 있죠 433 어 433 추천할게요 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좌우로 어 좌우로 이렇게 참여도 높음 높음 선수로 이렇게 셋을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어 침투도 잘 되고 실력이 늡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 아까처럼 그렇게 가운데서 몰아서 해버리면 초보들은 가운데를 못들거든 아니 나도 못들어 저도요 여러분 제가 중앙 돌파하는거 봤어요? 철저하게 나 측면으로 돌파하잖아 그쵸? 어 측면으로 돌파하죠 어 여리형 포메이션 포메이션을 전술로 검색하시면 되구요 유튜브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못들어 나도 못들는데 뭐 어떻게 뚫으려고 자 철저하게 윙 둘 가운데 놓구요 굴리트는 팔고 자 수비라인 볼게요 수비라인 자 수비라인 또 포고바 여기 놓으면 안되구요 자 비디치 어 에브라 라무스는 버리세요 자 에브라 라무스가 어 참여도 패치가 됐기는 한데 이번에 이번에 참여도 패치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은근히 가추를 많이 해 에브라 가추를 많이 하죠 라무스랑 지금도 참여도 이렇게 해도 그래서 초보들은 어 완전 비추 여기는 어윈 어윈 김태영을 쓰시고 뭐 비디치 혁명보는 괜찮아 포고바 대신에는 어 다른 애 쓰세요 뭐 음 누가 해서 불랑 사서 쓰면 되겠다 불랑 불랑 자 포고바랑 제라드 자리 바꾸고 자 포고바 제라드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거 보면은 어 제가 스쿼드를 굉장히 많이 짰는데 유튜브에 다 있긴 한데 어 하나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샘플 스케일로 볼까 스케일 어 어 좀 아까 그 팀하고 좀 어 비교될만한 팀이 어 아 요건 쓰리톱이 아니네 아 뭐 마땅히 없네 어 어 요거다 요거 자 요정도 팀이면 괜찮은거 같애 지금 방금 그분 있죠 방금 그분은 어 요종 요거를 굉장히 저는 추천할게요 여기서 어 여기서 어 루이스 마이콩 대신에 어 어 여기다가 공중 WBA라 어 여기 누구죠 여기 김태영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훨씬 게임이 잘 풀릴거야 어 요거 완전 추천합니다 요거 어 여리영 어 80억 스쿼드로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오는데 어 요거 비슷하게 짜면은 어 굉장히 팀 잘나올거에요 어 중앙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분 또 하나 어 체크할게 AI 설정 있죠 AI 설정 자 여러분 제가 누누히 설명드리지만 이번 엔진은 AI 설정이 더 중요해요 어 특히 뭘 하면 안 돼 자 AI 자동화 설정에서 이거 두개는 꼭 보세요 자 이게 초보로 되어 있으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이게 초보로 되어 있으면 어 저 서비님이 게임을 해도 서비님이 게임을 해도 이거 금장 못 찍어 이게 초보로 되어 있으면 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공중볼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꼭 어 공중 수동이나 공중볼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크로스 방향 지원 있죠 이거 자동으로 하면 망이야 망 자 크로스 방향 지원은 절대 자동 하지 마시고 어 꼭 중간이나 수동 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로빙 패스는 어 키보드는 자동이 좋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수동을 쓰는데 키보드는 자동이 좋다고 하니까 알아두시고 어 지금 쌩이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방씩 추천 안하면 로빙 됩니다 자 청년이 어서 오시고 어 DLFF님 방에 계신가요 어 강화 강화 하나 어 하나만 갔다 오려고 하는데 어 람 월베람 오카도전 또 있는데 어 지금 뭐 될 자인지 모르겠네 자 그럼 강화 하나 갔다 오겠습니다 좀 바빠갖고 DLFF님 거 방금 봤네 죄송해요 로빙 패스 자동 수동 한번 바꿔보세요 어 수동이 익숙해지면 훨씬 좋아요 수동이 어 오늘 두 분이 방송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두 분이 땡큐 어 스쿼드는 5억 이상 5억 이상 어 어 자 스쿼드는 11시 전에 신청을 주시는게 좋아요 어 그래서 오늘 순위 경기 많이 이겨서 기분 좋네 어 어 자 자동 추천 감사합니다 최구님장님 땡큐 고마워요 어 어 샵 어 샵비님 어서오시고 어 자 스쿼드 공부 어 어 자 어서오세요 어 유튜브에서 스쿼드 보셨어요? 어 아 땡큐 감사합니다 최구님 음 아 많이 봤어? 어 감사합니다 그래 강자 보면 이길 수 밖에 없어 자 이번 거는 강화 하나 갔다 올게요 강화 어 아 자 지금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번씩 부탁 아 첫번째 재물 갈게요 이거 람이 재물 같애 으 으 으 으 으 아 람 금카 도전 있구나 아 이거 재물로 쓰면 되겠다 도 자 첫번째 잭울 자 원샷 자 좋아 좋아 자 좋구요 자 하나만 더 터뜨리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터뜨리고 자 투샷 자 강한 5억 이상 갈게요 아 자 붙어버렸네 다시 두개 터트릴게요 터트릴 때까지 가는거지 뭐 연속 두개는 터져야 잘 붙더라고 아 뭐야 이거 아 뭐 4일이 다 붙어 야 이거 감이 안좋은데 어 감이 안좋아 자 다시 5일 3개 터트릴게요 이런 경우는 어 잘 안되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3개나 터트려야 돼 자 다시 제발 터져라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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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터져줘야지 자 이것까지 터트릴게요 자 투샷 자 입술 모양 좋구요 입술 모양 자 좋았어 자 하나만 더 터트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 뚜리 샷 자 좋았어 좋았어 자 포인트 안쓰죠 자 DLFF님 포인트 안쓰는거죠 자 어차피 금카는 터지니까 어 금카를 먼저 갈까 아 아 고민되네 자 붙으면 2억 자 이건 얼마지 자 2억 자 쉬운거 먼저 갈게요 쉬운거부터 자 이거는 뭐 붙겠지 자 꼭 붙기를 자 테리 3카 간 다음에 어 금카 도전 2개 가겠습니다 자 존테리 표정 좋구요 표정 자 존테리 표정 좋구요 표정 자 갑니다 자 아우 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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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좋았고 자, 일단은 뭐 안전빵 하나 갖고요, 안전빵 자, 나머지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가겠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자, 준비된 선수들 자, 위치로 쓰리 투 원 제로 꾹꾹꾹꾹 꼭 짜자 자, 뭐 터지겠지, 설마 금카가 불꼈어요 자, 그러나 하나만 남았죠, 하나 자, 흐름이 나쁘지 않아 아, 내일 라보카주세요, 내일 자, 한번 더 갑니다, 한번 더 자, 음악 바꾸고 가자 나는 얘는 좀 꼴비하기 싫은게 입술이 마음에 안들어 입술이 아니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하고 찍었지 이렇게 찍었으면 보통 다시 찍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잘나온 사진으로 바꾸지 않나 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돼 일부러 이런거 같아 다시 한번 갑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만약 터지면 남은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무리 자 위치로 5 4 3 2 1 0 자 붙어라 뿃뿃뿃 아 진짜 안붙다 진짜 안붙어 이래서 금카하기 싫어해 아 진짜 짜증나 자 존테리를 중간에 간 이유가 사실은 그거였어요 왜냐면 존테리는 붙을거 같애거든 어 그래서 어 복구 오지는데 자 복구 오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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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구 와 자 복구 좋았고 복구 야 복구 오졌다 자 복구 좋았죠 어 야 아까 그거 남겨놓을걸 아까 남겨놓을걸 아 이거 다른거구나 자 얘네 얘네 한번 가보자 다시 칠칼까지 아 뭐 이거 안붙어 아이씨 아 승질라 자 승질라 승질라 아 남은거는 어 DFF님 내일 주세요 내일 어 내일 어 월배랑 오카랑 어 나머지 애들 세트로 맡겨주시면 될거같애 에이씨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자꾸 본캐로 다시 들어와서 본캐 어 좀 많이 아쉽네 아이 좀 금카 하나정도는 붙었으면 얼마나 좋냐 센스없는건들 자 탱지님 얘기하시고 어 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카페 어 카페 가입은요 어 방송국에 가시면 어 여리형 방송국 아시죠 자 여리형 방송국 가시면 어 여기 어 여리형 팬카페 팬카페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1분전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추천안함으로 5번 되니까 어 추천한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10 9 9 8 7 6 5 4 3 2 1 1 자 0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자 문님 불곰집님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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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캐로 좀 더 놀 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1등 바뀌었네 어 프리즘 크랙님 으로 1등 바뀌었네 어 누굴지 저사람은 자 심평은 방송국에 공지사항 보시고 카페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금장씨 간 5억짜리 팀으로 좀 더 게임 해볼게요 잘하면 이거 흐름 타면은 금장비까지 가겠는데 전설의 보상 뭐죠? 나도 모르겠네요 보상 잘 몰라가지고 클로즈 아직 살아있네 아 또띠 죽었다 이런 와 큰일났다 CAM 아무도 없다 자 공미 쓰레가 하나도 없네 아 아 어떡하지 이거 보듬에 패스 좋은가? 짧은 패스 긴 패스 보듬에 괜찮네 보듬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풀백 5천 정도면 저기 저는 어 보싱화 아니면 어 최성용 최성용 좋아 최성용 추천할게요 최성용 다들 별로 안좋아하는데 빡상 써보면 좋습니다 어 포그바 포그바 보듬에 어 아니아냐 참여도가 달라가지고요 어 포그바랑 보듬에는 참여도가 달라 쓰는 법이 다릅니다 자 캬아 야 야 오졌다 오졌어 와 이번에 역시 QA 자 클라스가 다른 클라스가 다른 크로스였죠 완벽하게 보고 찼어 좋아 어 이번판 좀 불안한게 수비술 컨디션이 조금 죽어갖고 얼굴 불어와 어 불안해 어 어 자 어 질이신 분들은 소거 갈아입고 오세요 방금은 저희 클라스가 뛰어들어가는거 완벽하게 보고 올렸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갔어 아 이거 슛 슛 페이크인데 어 스쿱턴이 슛이 나가버렸네 자 지금 상대편 계속 페널티 박스 안으로 슛덕 슛덕으로 올리고 있죠 저거 생각보다 잘 안돼요 어 저건 진짜 완벽한 찬스 아니면 잘 안돼 챔피언십에서 선수들도 저거는 어 성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 보니까 어 저는 패드 유저입니다 패드 유저 어 저는 패드 유저입니다 패드 유저 으아쌰 우와아 아 진짜 위험했다 상대편 너무 저기 뭐야 너무 저기 어 똑같은 패턴인데 어 저기 뭐라고 완벽한 찬성을 노리는 것 같애 어우 진짜 위험했네요 근데 마지막 건은 진짜 들어간 줄 알았다 잘하긴 잘하네 역시 긍정이야 자 이거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자 카페 가해 감사하고요 탱기딩이 근데 너무 잘하긴 했어 그쵸? 내가 봤을 땐 적당히 때리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가 자신 있었었겠죠 팝우즈챙코가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구요 아 나 진짜 보듬해준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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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기 한번 써서 선수트랑 멀어진거죠 어 악한 유력한 팩클인데요, 쿵으로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질리게 던질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성적이 던질지. 아, 쿵으로 많이 올라가네. 아, 맞다. 아, 상대편에서 바르셀로나로 온건가? 어, 잘하네. 아, 정식이 너무 잘하네. 아, 공을 잘 지켜냈을 때 소모하게 뺏겨버리고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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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피파 체험 그런건, 어, 잘 아네요. 직장에 바빠가지고, 어, 이거 하기도 바빠. 그리고 얘는 프로스트로 안막지? 특이한 애네 자 가자 중국 키파 재밌나요? 똑같나? 궁금하네 아 워커랑 계속 부딪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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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와아 크로데가 진짜 헤딩으로 오진다고 보자 진짜 헤딩은 시즌카 중에 탑 수준이네 토니도 만약에 5성이 있으면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레드카드지 백테클인데 심판이 물렁하구만 자 찬스다 아 되게 좋은 찬스인데 끝났네 예시 자 연승 좋고 자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안하신분들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연승 자 연승 좋다 연승 감도소 자 푸구님 들어가요 오늘도 고마워요 푸구님 음 자 하나님 다시 오신건가 말지니 조각하지 없을거에요 조각했으면 시세가 그렇게 안 비싸죠 조각 안했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아 이거 팀 바꿔 봐야 되는데 아 아우 베일도 죽었네 이런 어 금장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캐루 금장 찍었을 때 그 맛이 있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쵸 아 다 죽었네 아 나 열받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호날두가 윙으로 빠져줘야겠다 음 아 한번 가봅시다 상대편은 어 금장 B 자 클라이베르트 떴다 아 씨 팀 좋네 캠벨 블락이면 저거 못 뚫는데 아 큰일났다 시즌 카운트의 캠벨 블락은 진짜 통곡의 벽인데 통곡의 벽 자 거기다가 라우드루프 까지 있네 네 어 캠벨 못 뚫어 어 제가 제가 1군으로 어 본 캠벨에도 캠벨은 잘 못 뚫는데 싱카로는 답이 없지 자 이 캠스넘이 자신지 야 오키 원장 오면은 좀 어려웠던 것 사실은 많이 경기내용만 높으면 프리미어리기에서 이게 인기한텐데 알겠습니다 와아 야 이거 아 수리 맞았구나 아 상대편 매너 좋네 네 지금 어 좀 애들 올려야 되는데 불안해서 못 올리겠어 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우 이런 일이 나타날까봐 라우드 선택도 없구나 시세 지금 엄청 싸 지금 역대 최저치 같아요 시세 왜냐면 내 구단 가치가 역대 최저거든 아 이걸 왜 자르냐 아 라우드로프는 왼발이 안좋기 때문에 오른발 쪽으로 돌 수 밖에 없는 선수 라우드로프는 아무리 긴장이라도 항상 보면 좋더라구 형 라우드로프 동생 라우드로프 준다고 그렇잖아 발이 안좋아 아 아 야 아 아 아 에잇 아 아 아 아 아 머리 맞았으면 골 죽었을 것 같은데 아씨 아우씨 아우 아우 위험했다 아우 이건 조금만 한 템포만 늦었으면 들어갈뻔했네 아우 불안해 불안해 아우 진짜 힘들다 엄청 힘드네 아우 지금 코너킥 몇 개째야 이정도 코너킥이면 내가 한 골 정도 늦는데 원채 선수가 좋아서 코너킥이 잘 맞네 아우 자 위험하다 위험해 아아 잘 막았다 어? 야 큰일났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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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사의 블랑이면 어 저같으면 블랑 아아 아아 여기서 끝나네 아아 지금 마지막 찬스 아 진짜 좋았는데 아아 와 아아 아아 클로제 진짜 다행이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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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따라가 어 바르가스 언제 왔지? 바르가스.. 어.. 안 온적 없는데 캠벨 진짜 터링 속도가 다르네 자, 나이스 잘했고 와 진짜 캠벨은 사기다 어 이거를 씨 어 얘기하세요 이렇게 했네 어 좋아 좋아 지금 뭐 상기팀 공격은 뭐 그냥 뭐 무난한 수준인데 아 수비가 너무 좋아 아 똘치고 못해 똘치고 못해 아 진짜 아잉난다 이러니 저기 피파 시작하는 사람들이 피파하고 싶겠냐고 아 보드맨 스테미너 봐라 나도 답답해 나도 답답해 어 상대편만 답답한게 아닌데 죽겠어 죽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걸 또 못 잡았어 아 셀리몬 비엘이 미세하게 비엘이가 좀 더 낫기도 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이제 움직임이 다르니까 스타일이 아 아 아 시청자 팀으로는 어 게임 제가 잘 안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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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한 번 찬스가 나오나? 자 좋았어 찬스 나왔죠? 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팀이 사기야 아아 왼발 쟤 밖에 없나? 아 얘밖에 없네 걸렸다 하아 아 이번에 엄청 좋았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잘못 먹었어 자 슈퍼 안에 줬구요 아아 지금 바르가스가 크로스 수치가 좀 낮아 맞아 100도 안 되죠 아 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로우를 내가 앉은거 같지? 자 좋았어 좋았어 한 번 더 여기가 확률에서 높습니다 오른쪽으로 어 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니가 그런 말하는 처지가 아니지 팀이 얼마나 좋은데 그쵸? 내가 저 팀이었으면 게임 끝났어 아 그냥 올려야 되네 아 아 아 큰일났다 자 수빈 수빈 들어와 수빈 큰일났어 큰일났어 위험하다 자 자 몸으로 잘 맞았고 자 마지막 공격 마지막 한 번만 더 공격까지 한 번만 그렇지 한 번 더 공격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 아 PK네 PK 네 첫 번째 킥커가 걸어 나옵니다 자 먼저 차는 킥무담이 더 나아다고 하는데 첫 번 골 멋지게 구석을 오릅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이번엔 킥커가 침착했습니다 자 이번엔 킥커가 침착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옆으로 가지 말걸 아 이거 오른쪽으로 찼는데 큰일났다 아 아 이거 졌네 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아 막았는데 야 늦었구나 늦었어 아 저기 누구요 저게 좋았어 피부가 죽었잖아요 그죠 피부가 죽은게 컸어 역시 오른쪽에 피부 있고 호날두가 가까이 호날두가 있는거 없는거는 차이가 너무 크네 어 라르손은 저기 시즌카다보니까 아 좀 아쉽네 이래서야 라르손은 인기가 없나봐 자 좀 더 가볼게요 아쉽다 20억 인간 글쎄요 월드 레전드 카드가 좋지 않을까 자 그냥 메인보드에 있는거 쓰세요 사운드 드라이버 아 그래픽카드에 있는 사운드 드라이버는 HDMI 드라이버야 그건 좀 다른겁니다 그 드라이버가 아니야 아 뭐애들 또 다 죽었어 아 나 미치겠네 전설에 이오면 상대편팀이 이를테니까 클로제가 이제 죽었다 자 클로제 컨뻥이 끝났네요 자 망했다 이판 자 클로제도 죽고 모듈리티도 죽고 대타도 다 죽고 아 이번판은 아 물건너갔다 자 컨뻥이 끝났어 자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과 지겨찍기 한번씩만 부탁드릴께요 자 추천안하면 로원됩니다 5억짜리 팀으로 금장 가고 있는데 시금장까지는 왔어 자 공돌이는 들어가시구요 땡큐 야 방금 봤어 방금 봤어요 왜야 공 뺏겼는데 다시 뺏는거 아 진짜 뭐야 역시 뭐야 아 아 아 와우 진짜 위험했고 수비 컨디션 상관있죠 공격도 그렇고 수비 컨디션 영향 굉장히 큽니다 특히 수비 수술은 민첩이 별로 안높은데 어 컨디션 죽으면 민첩이 훅 떨어져서 굉장히 불리해요 저는 웬만하면 수비 컨디션 떨어지는 잘 안써 그래서 어 어 위험한데 어 어우 야 어 어 어 나 미치겠네 이 판 자 이 판 미치겠네 어 진짜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진짜 꿀 먹을 뻔했죠 어 문 좋았어 문 좋았어 문이 따랐어 문이 따랐어 장미턴 입장에서는 어 거의 들어갔다고 생각했을거야 그쵸 아 진짜 진짜 왜야 오진다 오져 와 지금 또 왜야가 딸 수 있는 뿐이 아닌데 지금 또 왜야가 딸 수 있는 뿐이 아닌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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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완벽한 어 찬스를 못 넣을 수가 있나봐 이 아니 저는 당연히 어 피구는 예리한 가마채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줄 알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 꼴대 비웠는데 저걸 못 아 못 눌던데 말이 되나 이번엔진 맘에 안들어 이거 원래 들어가는거였어 자 이거 원래 들어가는거였어 저거 수비수가 안건드렸으면 들어가는거였어 자 뒤에 클로즈에 비어있었죠 어차피 들어갈거였어 어차피 들어갈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어갈지 몰랐네 저거 상대편이 S로 걷어냈는데 S방향을 뒤로 들어오다보니까 역방향으로 눌린거같아요 뒤로 눌렀으면 저렇게 안되지 제 생각입니다 아닐수도있고 클로즈에 제가 다른건 안써봤는데 이제 08이 쓰는 이유는 딱하나 스쿱턴 쓰려고 08이 클로즈에 쓰는거죠 민첩차에 당연히 있겠죠 아 이것봐 뺏겨둬 내공이 안되고 오우 위험하다 아 네빌 진짜 아 네빌 진짜 아 코너킥 실패하네 아 뭐 남자답게 패배를 인정할수도있죠 상대편은 어 뭐 아까 뭐 아우 좋았어 서로 들어갈만한 찬스가 많았으니까 아 아 위험했고 위험했고 아 아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아 자 감수 저격순이 땜 감사합니다 저격순이 감사하고 이천수 좋아 이천수 가성비 좋구요 어 그 가격에 그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천수 추천합니다 찰떡없어 찰떡없어 120론을 올렸잖아 110론을 만든사람이 120론을 올렸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120이 만든거 같다고 그랬죠 오오 야 운 좋았다 상대편 지금 서로 엉켰어 자 럭킥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자 나이스 자 좋았죠 아 어 아 자 삼촌이 땜 감사합니다 어 드리블 칠 때 저는 어 C버튼 만약 뭐 방향전환할 때 C버튼 많이 누른 편이고 C버튼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선수를 고를 때 아예 화려한 개인기를 있는 선수 선수를 씁니다 자 히든의 화려한 개인기가 개인기가 있으면 어 굉장히 유리해 어 그 모션이 달라 터닝하는 모션이 달라 이렇게 모션이 다르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또 히든 좋은 선수 화려한 개인기 있는 선수를 융히 꼭 씁니다 없는 선수는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시즌카는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긴 해 아 자 좋았어 이번엔지는 제가 눈이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어 히든과 어 참여도 이 두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수 고를 때 옛날처럼 스탯 보지 마세요 스탯이나 아니면 요즘 케미를 너무 중요시해서 어 무슨 팀케미 맞춘다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레스포 비추 자 크레스포는 어 금장 이하는 비추 저도 크레스포 못써서 팔았어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거 제 본캔데 본캠는 지금 전설A거든요 어 어 전설A인데 어 전설A죠 지금 전설A고 전설A 찍으면 저는 어 보통 본캠는 잘 안해요 왜냐면 본캠는 해봐야 실력이 안 늘어 부캐를 많이 해야 실력이 많이 들거든요 후진팀으로 많이 해야 어 보시면 자 저는 거의 다 화려한 개인기 있어요 자 선수 특징 보세요 자 높음에 화려한 개인기 있죠 자 푸투리 화려한 개인기 있죠 자 호날두 화려한 개인기 있죠 자 쉐링홈은 없어 쉐링홈은 뭐 타게터기 때문에 없고 자 심지어 포그바까지 화려한 개인기 있죠 이렇게 화려한 개인기가 있으면 애들 모션이 터닝 모션이 훨씬 빨라 굉장히 어 측면에서 공잡고 터닝할 때 유리합니다 여러분도 선수 쓸 때 어 있는거랑 없는거랑 하는건 땅차이야 이천수 보시면 어 화려한 개인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터닝 모션이 한바퀘가 늘려요 자 라르손트 보시면 라르손트 보시면 화려한 개인기 있고 꼭 있는애를 씁니다 자 반바나 크레스폰은 4114 포메이션 해서 좋구요 4114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 3톱을 추천하기 때문에 어 3톱에서는 어 반바나 어 크레스폰 좀 쓰기 애매합니다 고수들은 뭐 괜찮고 자 푸트리는 원래 푸트리는 원래 윙이 최적이에요 푸트리는 원래 윙이 최적인데 화려한 개인기는 선수 히든 선수 특징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있는거에요 얘네들이 나올 때부터 자 푸트리는 윙이 최적인데 제가 여기다 쓰는 이유는 왜 그래 왼발이 없어서 지금 제 팀에 잘 보시면 왼발이 없죠 왼발이 어 코너킥 올리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푸트리게 써야되는데 푸트리는 쓰레가 없을 위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푸트리는 여기다 쓰는거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푸트리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패스가 나쁘진 않아 111 104 시야가 105 그리고 제가 여러분은 제라드는 화려한 개인기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고 또 제라드는 공격 참여도가 높은 보통 보통이라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제일 강조하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 비에이라 1 카드 넣었죠 지금 보시면 11명 중에 10명이 스페셜 캠인데 어 캠인데 여기다 비에이라 를 보통 안 넣잖아 어 뭐 왜냐면 플러스 1 아까워서 안 넣잖아요 보시면 어 플러스 비에이라 빼면 플러스 5 되잖아 바꾸면 어 플러스 5 되죠 근데 저는 어 비에이라 씁니다 그냥 어 저는 노연질 유저구요 어 40번 까지는 100퍼 노연질 저는 팀플레이로 1등 2번 2등 3번 뭐야 짱구원장이잖아 아닌가 아 아니구나 저는 팀플레이로 1등 2번 2등 2번 어 탑10 7번 했구요 자 그래서 노연질입니다 어 비에이라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이번엔지는 케미보다 참여도가 중요해 수비수도 잘 보면요 수비수도 원래 공격 참여도 높은 민에서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보통 보통 어 보통 보통 어 보통 높음 수비참여도 보통 높음 보통 보통 높음인 애들 절대 안씁니다 전술은 여기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 추천하는거는 여리형 포메이션 검색하시면 어 제가 몇가지 어 설명해놓은게 있어요 유튜브에 어 강좌인데 이거 여리형 포메이션 10탄 있고 밑에 몇개 있어요 추천 포메에도 있고 스위퍼 장점 요거 한번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될거에요 이번엔지는 구엔진하고 다르게 조금 선수하고 팀을 공부를 해야돼 골 때리는데 게임을 하는데 공부를 해야된다는게 좀 웃긴데 어 이번엔 좀 공부를 해야됩니다 자 ad m 감사합니다.